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 스피커가 어디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마이크가 켜져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표시 보면. 네, 감사합니다. 오디오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엊그제에도 그랬는데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겨울이 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잠깐 채팅창이랑 뭐를 체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치가 제가 모니터가 두 개라서 이쪽으로 쳐다봐요. 자, 오늘은 그 스마트폰 편집에 대해서 조금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쓸 거는 캐컷이라는 둘이고 이거 관련해서 약간 칠습이라 이거 같이 하려고 그러고 중간에 질문을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딱 이렇게 정해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온라인이라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채팅으로 남겨주시거나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좀 애매하시면은 제가 화면을 계속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서 톤으로 표시를 해주시던가 이래서 질문을 그냥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오늘 다른 교육이랑 어쩔 수 없이 겹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거를 좀 녹화를 해갖고 주말까지거나 이렇게 일정 시간 내까지는 오픈을 좀 해갖고서 보실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도 혹시나 이게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그 사이 한 며칠 동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한번 촬영해 보셨어요? 그 쇼츠의 쇼폼 영상 같은 거 뛰어서 이렇게 딱 깜짝 놀라거나 혼자서 촬영해 보시려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촬영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한 두 개 앞에 보여드리긴 한 거고 나중에라도 그 인스타나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유행하는 거나 이렇게 짧게 만들 수 있는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 보여드린 것도 보면은 제가 공유시켜드렸잖아요. 중간에 뭐 오버레이 뭐 이렇게 있는 거는 지금 오늘 배우는 캐컷에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정도는 원래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는 시간 정도에 한번 더 보여드리던가 아니면 공유를 시켜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 만들어 보셔도 될 거는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를 시작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화면 잘 보이시죠? 지금 PPT 화면 첫 화면이고요.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 편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라이브나 온라인에서 하면 제일 힘든 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잘 보여지는지 잘 들리는지 이게 체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체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특히나 오디오 같은 거는 항상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도 이거 아마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저도 그렇고 다른 강사님분들도 잘 공유를 안 해드리는 게 처음에 막 공유를 해드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딴 강사님이 이걸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게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이게 어디 서버나 어디에 다운로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한번 거꾸로 당하다 보면은 아 잘 공유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최근에 만들어서 이거는 매니저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좀 있어서 자 우선은 캐컷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캐컷 선택한 이유가 이전에는 지난해 정도까지는 어 이름이 잠깐만 창이 왜 이렇게 가르셔서 음 예 시네마스터라는 툴을 좀 사용했어요. 그래 어떤 거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할 건 아니니까 근데 툴은 있어서 이렇게 생긴 툴이에요. 이것도 모바일 툴이고요. 대략만 보세요. 이런 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가져와서 보시면 이렇게 편집을 하는 툴입니다. 편집을 하나 꺼내서 그래서 보시면은 좀 작긴 하지만 여기가 타임라인이라고 그러니 편집하는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영상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해갖고 편집을 하는 도구들이 여기 있고 이런 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도를 바꾸거나 색감을 바꾸거나 효과를 주거나 오디오를 바꾸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는 것들도 다른 툴들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이제 이전에 했던 키네마스터먼 툴인데 이 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좋기는 한데 유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내지 않고 하면 위에 워터마크라고 해서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마크가 크게 붙거든요. 그래서 좀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다른 툴들도 많이 쓰는 것들도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작년 말부턴가 아마 작년부턴가 해서 캐컷을 좀 진행하자. 그래서 캐컷을 했고요. 이 모바일 툴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PC로 좀 가고 싶으면 PC에서 영상 편집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초반에는 이제 PC가 지금 집에 없으신 분들도 요새는 많으니까 간편하게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면 굉장히 편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시작하기도 굉장히 좋긴 한데 이제 오늘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불편한 분 불편한 구석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PC 툴이 없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툴만 있고요. PC 툴이 원래 한번 만들려고 베타 버전을 했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거나 약간 뭐 포기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키네마스터 말고 이제 캐컷을 좀 하게 됐고 캐컷은 제가 이번에는 PC는 강의는 안 하지만 PC용 캐컷도 있어요. 이렇게 PC 인터페이스랑 캐컷이 있어갖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모바일을 한번 사용해서 조금 익숙해 놓으면 캐커 PC 툴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메뉴만 점점 더 많이 튀어나와 있고 편하게 좀 돼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캐컷을 선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 캐컷을 좀 갖다 할 거고요. 이거 설치가 아마 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제가 그저께 얘기를 해서 아니면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로 이제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 지금 가셔가지고 캐컷을 한번 설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절반 이상 분들은 PC 아니고 모바일로 접속해서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시간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캐컷해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는 동안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료 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료로 돼 있는 효과 효과는 특정 효과나 뭐 이런 기능들을 새로운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 프로라고 이렇게 써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면은 이제 렌더링 나중에 영상을 뽑아낼 때 이거를 돈 내야 돼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중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특정 기능에다가 이제 프로 기능 프로 기능들에다가 기용을 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료 가입자를 좀 얻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툴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 같고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만 써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제 주변에도 한 구독자 한 10만 15만 되시는 분들도 모바일 기반으로 촬영하고 편집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나 인테리어 쪽 유튜버나 이런 쪽은 카메라 들고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대요. 무겁고 크고 먼지가 날리고 그러는데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거 쓰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으로 하고 편집도 스마트폰으로 하시더라고요. 보통 10분에서 12분 그 정도 영상 되면 폰으로 편집하게 되겠지만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작아서 근데도 그거가 익숙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캐컷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사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도 이제 유료 버전은 안 쓰는 것 같고 무료 버전으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설치를 거의 다 하셨을 것 같긴 하고요. 설치하시는 동안 아직 설치 미비된 분도 계실 테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조금 있다가 실제로 활용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샘플 화일을 아마 보여드릴게요. 샘플 화일 편집할 때 쓰실 수 있는 거 샘플 화일을 공유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구글 드라이브랑 이런 거랑 공유를 시켜드렸는데 안드로이드 폰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으면 이거를 찾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엄한 데 들어가서 파일이 그래서 요거를 카톡방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도 파일을 공유시켜드릴게요. 이게 총 13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작게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 다운로드를 카톡으로 받으시면 아마 캐컷에서 보면 최근에 받은 항목 중에 있으니까 요걸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게 가장 호환성 높고 편리한 방법 같아서요. 13개를 우선은 단톡방에 공유시켜드릴게요. 요것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시고 받으시면서 13개 영상에서 조금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환경에 따라서 요거는 다운로드를 하나하나 받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경훈님 급하게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있는 거 하나하나 집어받아야 돼서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한 거는 이거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다 간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린 거는 13개 다 보내드렸고 13개 혹시 부담스럽다 아시는 분은 한 10개 정도만 받으셔도 됩니다. 특정 화일이 필요한 거는 잘 아니라서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편집을 해보셔도 돼요. 근데 보통 찍어놓은 거가 딱 맞게 찍어놓은 게 없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공통된 샘플로 드리는 거고 초반에는 샘플이야 크게 상관없는데 약간 편집 툴 같은 경우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달라져도 힘드실 수가 있어서 같은 데이터로 하는 게 좀 유리하더라고요. 네. 어차피 이게 처음에 좀 설명하면서 천천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오늘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온라인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오프라인은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반응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온라인은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거의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텀을 좀 두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 아직 서고 계신 분 한 분은 아직 안 됐고 나머지 두 분은 안 됐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도 받고 계시죠? 네. 다운로드 받고 설치 근데 설 아 설치하면 상관없구나. 그럼 이거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설명만 살짝 처음부터 할게요. 모바일 툴로 가면 보통 세로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PC 툴로요? 아이폰 2 약간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PC 툴로 보신다 그러면 위치가 좀 힘드시긴 할 텐데 해보시다가 물어보시면 제가 PC 툴을 같이 킬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캡컷 캡컷 제가 한번 찾아드릴 수 있으면 중간중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툴 캡컷을 처음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화면에 보시면 세로로 되어있죠? 세로로 네 그래 세로로 되어있어갖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위쪽에 보면 카메라와 캡션 보정 프롬프터 뭐 해서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새 프로젝트라는 이게 있습니다. 제가 표시하는 빨간색 화살표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이게 가끔 오류가 나면 프로그램이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보이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여기 밑에는 뭐냐면은 쭉 나온 건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이런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영상 편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새 프로젝트라고 되어있죠? 영상에서 가장 큰 개념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이렇게 한번 쓸게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뭐 여행 영상을 만들겠다. 뭐 제주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럼 제주 여행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하나를 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 그 안에서 제주 여행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가지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제주에서 1일차 원데이 2일차 영상 이렇게 날짜로 나누시는 분도 계시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많이 나눠서 블로그에 쓰고 그랬는데 제주여행에 제주 글자 쓰기가 좀 힘든데 마우스라서 제주여행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이 전체 영상을 만드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1일차 영상을 따로 만든다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 시퀀스라고 그래요. 요거는 프리미엄 때 프리미어 때 배울 거예요. 지금은 배우는 것보다는 약간 드럼한 뜻이라고 단위가 프로젝트가 영상에서 가장 큰 단위고 그 밑에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 시퀀스를 나눠서 시퀀스 원데이 시퀀스 투데이 시퀀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부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다 군인이시니까 뭐 저런 거랑 하셨죠? 뭐 4단 밑에 대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크게 단위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퀀스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 시퀀스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모바일 툴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 하나의 시퀀스만 우선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얘가 시퀀스 이상한데 그래서 여기는 시퀀스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캐컷에는 하지만 나중에 프리미어에 가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한 프로젝트 안에 한 시퀀스 만들니까 시퀀스는 특별히 안 써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프로젝트 하나만 나와서 한 프로젝트당 하나의 영상을 그냥 만든다고 보면 되는데 영상 사실상 이 영상은 어디에 있냐 시퀀스라는 개념에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 시퀀스 영상 시퀀스는 여기서는 별 의미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프로젝트에 한 프로젝트에 한 영상을 만든다 라고 보시고 여기 캐컷에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기능들이 조금 있고 카메라 누르면 여기는 모바일 스마트폰 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 스마트폰에 카메라도 있고 이미 마이크도 있고 네트워크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바로 찍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는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사용한 리스트가 남아있고요. 캐컷은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자동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작하면 자동으로 여기 하나 되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나 만들다가 다른 걸 또 만들고 싶어 한다고 그걸 지우고 만들 필요가 요게 생기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계속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니까 요런 방식입니다. 따로 저장 버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설치하셨나요? 설치는 다 됐을 거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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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설명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시작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 프로젝트라는 걸 먼저 만들었죠. 1단계에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프로젝트상에 내가 사용할 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예전에 초기 버전에는 영상을 따로 가져오는 버튼이 써서 가져왔어요. 근데 어차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프로젝트 만들기에는 바로 이렇게 영상을 가져오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단계를 하나 줄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게 눌러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최근에 촬영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영상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이랑 사진 위에 보면 앨범이라고 써있죠. 앨범 이 앨범에 동영상 있는 데에 여러분들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보내드린 거 하면 다운로드 했으면 이렇게 이 정도 열몇 개 정도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순서가 보이죠? 숫자 작긴 하지만 1,2,3,4에서 순서대로 선택을 하시자마자 이 밑에 리스트에 싹 들어가게 됩니다. 필요 없으면 여기 X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따가 해볼 거예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를 이렇게 불러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단계로 가면 여기 위에 미리 보기 우리가 영상을 만든 결과물에 대한 미리 보기처럼 보이게 되고요. 위 표면 그리고 여기 절반을 나누죠. 그리고 밑에는 타임라인이라고 그러는 편집을 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영상 편집에서는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타임라인이냐 하면 여기 위쪽이나 어디 보면 이렇게 시간이 써있어요. 여기 시간이 그래서 0초부터 시작해서 1초 2초 3초 4초 몇 분 몇 시간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리스트처럼 있는데 여기다가 영상을 우리가 끼워 넣을 거예요. 블록처럼 지금 보시면 여기가 영상 하나 영상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보일랑 말랑 해서 이렇게 쭉쭉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여기다가 계속 끼워 넣는 형식으로 편집이 될 거고요. 이게 0초부터 해서 쭉 뭐 1시간이거나 뭐 더 이상 되겠죠. 영상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놓는 것 중에 중간에 하얀 선이 있잖아요. 이 하얀 선에 있는 쪽이 바로 여기 위에 보이는 순간이에요. 딱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이런 모습이네 하고 편집을 하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아직 감이 잘 없으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편집 툴이 처음이시니까 이거는 해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편집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파일을 불러오는 건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는 미리 보기고 여기는 편집하는 공간이구나 정도만 지금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뭘 할 거냐면 영상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컵 편집이라는 거예요. 컵 편집. 말 그대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불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어제도 저희 촬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거꾸리 운동기구 있잖아요. 거꾸리 운동기구에 다른 걸 결합해서 의료용으로 만든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제품을 촬영했는데 사람이 올라가서 모델이 올라가서 이렇게 딱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레코딩을 걸 때는 딱 타는 타서부터가 찍는 것보다는 이게 타는 장면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찍으니까 처음에 이제 찍고 모델이 타고 작동하고 이런 식인데 사실 나중에 쓸 때는 모델이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가는 장면까지 쓸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르게 되겠죠. 우리가 뭐 걸어가거나 다른 음식을 시키거나 이럴 때도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할 때도 보면은 아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레코딩 누르고 바로 손이 막 떨고 있었던 장면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자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컷을 많이 초반에 자르게 되는 게 먼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컷 편집을 하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를 이야기를 거기서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컷 편집에서 그래서 이 영상이 먼저 촬영 때는 순서대로 다 촬영했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서가 편집 때 그대로 가는 경우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 먼저고 저희 이야기가 나중이고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짜맞추는 거를 컷 편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방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그 컷 편집 중에 하나가 클립을 원하는 것만 잘라내야 돼. 불필요한 건 버려야 되니까 클립 자르기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자르는 거 좀 이따 할 거니까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자르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하는 이유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단에 모바일이니까 화면이 작아요. 그래서 얘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긴 해서요. 그거를 좀 익숙해 놓는 게 좋은데 이 타이미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하단에 이렇게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뉴를 전체를 다 표시 못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버튼이 있죠. 이런 것처럼 스크롤을 양쪽으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더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어느 특정한 걸 누르면은 그거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메뉴만 나오게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해요. 초반에 편한 거는 다른 메뉴 안 쓰는 메뉴들이 안 나와서 편한 거고요. 불편한 거는 메뉴가 밑에가 계속 바뀌니까 헷갈려요. 초반에 그래서 메뉴가 바뀌는 이유를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 보면 똑같은 위치인데 메뉴가 다르죠? 이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일반적인 기본 메뉴고 여기는 요거 영상의 클립이라고 그래요. 영상을 하나를 그냥 선택했을 때 요거에서 할 수 있는 메뉴로 싹 바뀌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화살표 있죠? 앞에 요거는 요 메뉴에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 한번 눌러보시면 좀 더 아실 거예요. 요거는 나가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 나는 요 영상을 편집하고 싶어요. 요 영상 클립 하나를 편집하고 싶어라 그러면 요거를 딱 선택을 손으로 터치하면 자 이렇게 메뉴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나가려면 얘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상복기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가 밑에가 너무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나오는 거는 거기서 쓸 수 있는 메뉴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방식으로 편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넣는 걸 할 거예요. 음악 배경음악이라고 그러죠. 배경음악을 보통 BGM 북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그라운드 뮤직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음악이 없으면 되게 심심하죠. 그래서 음악을 넣는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오디오 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오디오 누르시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악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선택을 미리 듣기 하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음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게 웨이브 폼이에요. 그래서 높은 거는 소리가 크고 낮은 건 좀 작은 이런 거를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음악을 그래서 음악이 밑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캐컷에서 좋은 거는 자체 제공을 하고 있는 음악 소스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저작권이랑 크게 상관없이 쓸 수는 있고요. 이 중에도 프로라고 써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프로 모드로 유료 모드로 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아니라도 무료로도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질문 좀 늦게 봤는데 로그인을 아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지금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가 항상 있어갖고 그런데 아마 로그인을 하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무료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캐컷 이게 유료로 가입을 해놓으면 자기 공간이 생겨요. 클라우드 공간처럼 서버 공간처럼 그래서 모바일에서 아마 그러면은 편집하던 거를 PC에서 편집할 수 있고 이렇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하시다면 이것도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거 왜 비어놨나 이렇게 되지만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보면 여기다가 계속 생깁니다. 지금 음악을 넣으니까 이 빈 공간의 음악이 이렇게 타임라인 밑에 들어가요. 또 효과를 넣잖아요. 효과가 또 밑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블럭처럼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런 거를 보통 얘기하는 건 트랙이라고 그래요. 트랙 여기서는 트랙이라고 딱 부르지는 않는데 트랙이라고 하면 돼요.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 한 줄밖에 없지만 지금 음악을 넣었더니 두 번째 줄이 들어갔죠. 다른 효과를 넣으면 세 번째 줄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점점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음악을 넣고 효과음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음악이랑 음악은 이렇게 띵띵띵해서 리듬이 있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효과음은 뭐 이렇게 박수 소리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아 계속 소리 지르는 거 뭐 이런 것들 자동차 대중교통 소리 이런 것들을 다 효과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효과음을 보통 효과음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이제 SFX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같이 알아두시면 다른 툴을 좀 만지실 때도 아 이게 효과음이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윤혜찬 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미 타임라인이라고 했죠. 아까 편집하던데 있던 영상을 복사해갖고 어 옆에다가 옮기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트랙에 올리거나 이렇게는 편집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음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씬 체인지에서 뭐 영상이 장면이 바뀐 때 쉭 나오거나 뭐 피아노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띵띵띵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골라서 똑같이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 별표가 있죠. 즐겨찾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 아니라도 쓰실 수 있는 건 많아요. 왜 프로가 많이 보이냐 하면 프로를 얘가 계속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작년인가까지는 유료화된 모델이 없었어요. 얘네가 그냥 무료로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유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들을 계속 넣으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프로로 한 것 같아서 프로 기능들이 많아지는 거는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넣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들의 대부분이 프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프로 아닌 것만 잘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프로가 하나 들어가면 렌더링을 우리가 나중에 출력을 할 때 비용 결제 이 화면으로 아마 넘어가는 것 같아요. 화면 전환 효과 해갖고 있어서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컷 편집을 끝내고 나면 조금 양념을 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화면이 특히나 효과 넣는 것 중에 화면이 휘익 넘어간다던가 부드럽게 넘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화면을 전환하는 효과라고 그러고요. 트랜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 편집에서는 효과라고 넣는 게 크게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트랜지션 효과고요. 화면을 전환하는 효과 하나는 이 영상에 하나하나 클립마다 넣는 효과가 있어요. 그냥 효과죠. 그 효과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모자이크 효과 아니면 색을 변환하는 효과 필터 효과 이런 것들은 보통 영상 하나 클립 단위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뭐 이게 저거고 저거고 저거다 이렇게 딱 구분할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화면이 전환되는 거 이 A 화면에서 B 화면으로 전환되는 이런 효과만 트랜지션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효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효과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과 영상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짝진만 보시면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이 있거든요. 1번과 A 영상 B 영상 근데 이 사이에 이거 일자처럼 생겨있어요. 일자라고 그래야 되는 네모난함이 하얀 데다가 이렇게 생겨요. 나중에 여기다가 트랜지션 화면을 전환하는 거 아예 넣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여러가지 효과를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글씨도 넣어줘야 되겠죠. 글씨를 넣는 텍스트 추가 버튼이 있어서 텍스트를 이렇게 바로 추가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영상 트랙이라고 그랬죠. 영상 트랙 밑에다가 텍스트 여행이라고 쓴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매니저님이랑 상의해 볼게요. 강의 자료 제가 아까 보통 강사님들이 강의 자료를 잘 공유를 안 하는 이유를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하지 뭐 이랬는데 이게 저도 한 두 번인가 당해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공유되는 게 아니고 공유돼서 제가 거꾸로 누구 강의 자료를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 하면 안되나 보다 이 생각이 좀 들을 때가 있었어요. 다른 쪽 강의에서 이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복습을 이게 강의 자료를 제가 봐서는 저도 공부하는 거 별로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닫아놓으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할 때 해야지. 이거 이거 녹화를 뜨고 있어요. 진수님 질문 주세요. 그런데 이거 녹화를 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뜨고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거 아마 한 주말까지인가는 유튜브 쪽 비공개로 해가지고 링크만 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제 채널에다가 복사본 받아서 제가 올려서 해놓을게요. 안되면. 그러면은 며칠 동안 보시면은 멈춰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럼 좀 편하실 거예요. 따라 하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이거가 아니고 이거 대략 설명드리는 거라서 이따 하면서 또 할 겁니다. 너무 필기하면서 꼼꼼히 하시다가 보면은 더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서 자 그리고 스티커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괜찮은 기능이에요. 프리미어 같은 데서는 이런 걸 따로 구했어야 되는데 이모티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움직이는 이모티콘 느낌 그래서 이거를 스티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은 적으려 하시지 마시고요. 대략적인 것만 이 첫 시간에는 알려드리고 실습하면서 다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 게 있고요. 캡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캡처 하다 보면 힘들어요. 이거 말고 공유시켜 드릴 때 그걸 하세요. 그럼 멈추실 수 있으니까 오버레이 효과라고 돼서 뭐가 있냐면 아까 질문해 주신 거랑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윤혜찬님이 질문해 주신 거랑 어떤 거냐면 이 트랙을 여러 개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를 계속 빈 공간에 넣을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오버레이 효과는 이거 말고도 다른 영상을 이렇게 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면 이 하얀 선에서 동시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이죠. 얘가 A영상 여기 있는 거 B영상 올려놓는 거 여기 B영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보는 방향이 이 방향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눈을 그려볼게요. 제가 눈 이 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먼저 보여요. 주황색 이 영상 음식 영상이죠. 이게 먼저 보이고 이게 보이는데 이 영상이 좀 작다 보니까 영상 위에 영상이 이렇게 딱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돼 있는 거 원래 PIP라고 그래요. Picture in Picture 그래서 PIP라고도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오버레이 효과예요. 오버레이 하나를 더 얹은다고 해서 그래서 이 효과도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고 나면 대충 들으셔도 이따가 한 번 더 들으시면 두 번째 듣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용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저도 용어를 되도록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왜 하냐면 써있는 게 메뉴가 다 용어로 써있어요. 오버레이 뭐 이렇게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스킹 효과가 있어요. 마스킹 효과가 뭐냐면 가위질하는 거랑 비슷해요. 가위질 마스킹 적용하기 돼 있는데 이거는 영상을 올려놓고 아까처럼 올려놓고 어느 형상을 이렇게 제가 가위질 하는 것처럼 선택을 해요. 따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르는 거 있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하트 하면 이렇게 하트로 바로 잘리거든요. 사각형 원형하면 이게 원형으로 잘립니다. 원형 같은 거 많이 쓰겠죠. 이렇게 잘리는 가위질하는 마스킹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많이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나 글자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냥 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나타나거나 돌면서 나타나거나 이렇게 효과가 주면서 나타나는 것들 이런 효과를 주는 걸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냥 그럽니다. 이거 적용하는 걸 한 번 할 거고요. 필터 적용하는 거 필터는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카메라에 있는 필터랑 비슷합니다. 그냥 색을 좀 어떻게 바꾸는 그런 필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찍으면 빨리 찍다 보면 삐딱하게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편집해서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정하는 기능 중에 수평을 좀 맞출 수 있는 거 별거 아니죠. 사실 사진도 그렇게 찍으면 각도를 이렇게 조정해서 재저장을 하잖아요. 이런 각도를 조정해서 회전 각도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자르는 거 이것도 사진이랑 거의 똑같죠? 영상이 이렇게 가로로 찍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자를 수도 있는 이런 자르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조절이 있죠? 사진에서는 없는 거죠? 속도 하면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더 좋은 거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프처럼 돼 있는데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면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이렇게 오는 거 총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빨라졌다 갑자기 슬로우로 갔다가 빨라지는 거 이런 식인데 이런 속도 그래프를 자기가 마음대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지정된 것들이 있어요. 많이 쓰는 것들 그래서 이 많이 쓰는 것들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툴에서 다 일일이 자기가 경험적으로 아 이게 이런 느낌이다 알고서 그려야 돼요. 그런 툴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이미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해보시고 괜찮네 이러면 쓰시면 돼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떨림 보정 이런 기능들도 여기 있고요. 나중에 내보내기 렌더링 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건 어디있냐면 오른쪽 위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1080p나 뭐 이렇게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저께 본 것 중에 익숙한 숫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이 해상도 이 해상도로 나는 내보내겠어 하면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내보내기 화질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누르면 그냥 바로 내보내져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거는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공유를 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요정도가 요거보다 더 기능들이 굉장히 또 많은 것들 디테일한 게 있긴 한데 아마 오늘 시간에는 요정도거나 진도 나가는 걸 봐서 요거보다 좀 더 심플하게 가던가 더 디테일하게 가던가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요거 캐컷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전반적인 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지 어떤 기능이 있어서 어떤 순서로 대충 나가게 될 것 같은지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 관련해서 요 다음 시간부터 11시부터죠? 예 11시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만져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시간 동안에 공유시킨 다운로드 파일들은 다 받으셨을 것 같고 프로그램도 다 설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대부분 강의 자료 말씀하셨는데 강의 자료가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강의하는 완전 순서가 딱 맞거나 이러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녹화를 해갖고 한 며칠 정도는 공유시켜드리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거 보시면 멈춰가지고서 보시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것부터 다 녹화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자료 받아놓으면 잘 안 보세요. 다 바쁘셔서 그래서 하시는 김에 바짝 하시고서 그 다음에는 좀 많이 만져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이게 모바일 툴이라서 손가락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툴 중에서도 기능이 굉장히 많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툴이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해놓으시면 프리미어 프로 편집할 때도 상당히 편리하실 거예요. 좀 익숙한 것들이 조금 나와서 구조는 이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 5분 남은 것 같은데 아침에 나와서 하시는 되게 피곤하시죠? 네 10시부터라서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PC2를 한번 질문이 없는 동안 2, 3분 동안 PC2라고 해서 시도를 할게요. PC2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좀 전에 한번 들으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똑같이 생겼고요. 조금 다른 거는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리 보기가 이만큼 크게 나오고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스마트폰은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서 이거 조그맣게 이거 조그맣게 나왔죠? 그리고 얘는 메뉴가 밑에 나눈 게 아니고 좀 큼지막하게 옆에다가 이게 나온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PC2로 해보시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잠깐만 좀 바뀌어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캐컷을 지금 안 해보셨으니까 해보시다 보면 이건 비슷하고 이건 다르고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캐컷을 모바일로 쓰시다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게 그래요. 터치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확대를 해서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영상은 보통 1초를 30으로 나눈 한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한 프레임 보고 1초를 30으로 나눈 그런 작은 단위로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디테일하게 그런 디테일한 편집이 굉장히 힘들어요. 모바일에 가면 그래서 모바일 편집만 하신 분들은 대략제략 러프하게 편집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PC로 가시면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쾌적하고 크고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마스크로 하는 그런거는 저는 잘 안 해봤는데 되기는 될 것 같아요. 텍스트 자체를 마스크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보통 캐커 사용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를 갖다가 렌더링 내보내기를 한번 해요. 텍스트로 딱 만든 다음에 화면을 그 다음에 그거를 영상이잖아요. 다시 가져오면 영상이니까 그거를 마스크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을 본 것 같으니까 텍스트 자체를 바로 마스크로는 캐컷에서는 못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린 예시 그저께 보내드린 것 중에 보면은 텍스트가 나오면서 텍스트 안에서 뭐 이렇게 그림처럼 이미지가 나오는 것들이 한 두 개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한 번에 갖고 텍스트를 뽑아내서 영상으로 그거를 갖다가 마스크를 씌워서 하는 방법이니까 아마 바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48부니까 잠깐 쉬시고 11시에 접속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모바일 화면이랑은 화면 비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뭐 몇 번 피드백 받으면서 이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줌이나 이 화면이 세로가 아니라 가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에 최대한 크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가로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폰으로 하는 것보다는 태블렛으로 하는 게 좀 더 크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이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가로 세로가 다른 거 말고서는 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아이콘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감안해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은 최대한 꽉 채워서 보일 수 있어서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캐컷을 실행하면 화면은 지금 잘 보이시죠? 이 파란색 아이콘 있는 프로젝트 있는 화면 네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화면부터 이제 캐컷을 실행하면 이 화면이 먼저 뜨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뭐 카메라나 뭐 AI 이미지나 사진 에디터나 텍스트나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더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기능들이 새로 계속 생기고 있어요.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좀 생기고 있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심심하실 때 해보시면 됩니다. 캡션이나 이 기능은 여기 프로젝트 안에서 캐컷 안에도 있는 기능인데 먼저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온 것들이 있고요. 여기 프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AI 이미지나 프롬프터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초반에는 베타 버전으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써볼 수 있게 테스트로 근데 그게 이제 괜찮아 안정화되니까 이제 프로라고 돼서 이거 눌러서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영상을 뽑아내실 때 이거를 비용을 구독을 하라고 이렇게 아마 연결이 될 것 맞습니다. 여기서는 뭐하냐면 이게 지금 제가 지워놔갖고 했던 프로젝트는 여기 표시는 안 되고 있고요. 로그인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페이스라고 있어요. 여기 스페이스 같이 써지겠죠? 스페이스 이 스페이스라는 데가 있어서 이 공간을 하나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서 제가 봐서는 이제 모바일로 작업하다가 원본소스로 올려놓으면은 이제 PC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료 구독자는 아니라서 이거 사용은 크게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편집, 태블릿 이렇게 밑에 하단에 메뉴가 있어요. 한 번만 눌러볼게요. 편집은 우리가 할 거니까 나도 그 템플릿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화면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이거 나중에 한 번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눌러보면은 소리가 아마 안 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느 사람이 이제 템플릿 만들어 편집해 놓은 걸 갖고 나도 이런 느낌으로 편집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트래블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런 느낌을 하고 싶다 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이미지만 바꿔서 텍스트만 바꿔서 보통 쓸 수 있는 것들을 템플릿이라고 그럽니다. 이 구성품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캣컷에 한번 익숙해지고 나시면은 해보시면은 간단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컷 편집 가위로 돼 있는 거 누르시면 아까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단위라고 그랬죠. 프로젝트 프로젝트 파란 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다 눌러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항목 자기 앨범 기준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라이브 사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항목이 동영상에 가시면 자기 앨범의 동영상에 가시면 이렇게 최근에 받은 애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앞쪽에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 위에 영상에 하얀색 마킹 동그라미 있는데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그 순서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저도 이미 대로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정도 이 정도로 가져와 볼게요. 하나 둘 셋 일곱 개 이렇게 표시가 돼있죠. 순서대로 여기 밑에 가져와지게 되고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 있죠. 빼기 버튼 여기 빼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빼주면 빠집니다. 이게 안드로이드랑 이거랑 이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터치를 해서 하면 순서를 바꾸면 좋은데 제 거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대신 분이 계셨던 것 여기서 순서를 순서를 아예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되더라고요. 보통 빼고서 이렇게 다시 눌러서 순서를 바꾸기도 했는데 나중에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선 가져오는 거라서 이렇게 중복되는 건 없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추가 추가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세로로 나올 거예요. 세로로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작게 보이니까 가로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개로 나눠 볼게요. 두 개 이렇게 위아래 여기는 미리 보기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우리가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타임라인이라고 타임라인 그래서 여기 0초가 있죠? 0초 0초부터 쭉 나가서 1분 2분 3분 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편집하는 여기를 이름을 타임라인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영상 툴들도 다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긴 프리뷰 미리 보기 타임라인 이 중간에 뭐가 있냐 뭐 한 김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쭉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플레이가 돼요. 원래대로라면 이 하얀 선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얀 선 이동하는 걸 잡고 그러기 힘드니까 하얀 선은 가운데 있고 보통 이 라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하얀 선 지금 있는 데 있죠? 여기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딱 이 지나가는 순간이 멈추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누르면 멈추겠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수업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거를 왔다 갔다 손으로 터치해서 한번 스와이프라 그러죠? 왔다 갔다 해보세요. 누르고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밑에 타임라인을 손으로 터치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 멈춤 이동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하면 맨 앞으로 가죠. 뒤로 하면 뒤로 가고 이렇게 가다가 두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우리 익숙하죠? 터치니까 이렇게 오므리거나 펼쳐보시면 여기서 오므리면 이렇게 축소가 돼요. 전체가 이렇게 표면 확대가 되는 거죠. 축소 확대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죠. 전체 스토리를 편집할 땐 축소해서 하는 게 보기가 편할 거고 디테일한 편집할 때 확대해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시간이 여기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펼쳐지는 거 이거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리뷰 화면이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미리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크게 하는 버튼 같죠? 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작아지는 건 오른쪽 아래 여기 생겼네요. 여기 이거 누르면 다시 작아집니다. 미리 보기 좀 크게 하실 수 있는 이 버튼이 있고요. 자 여기는 뭐 나중에도 분명히 질문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설명드리면 여기는 화살표 이렇게 꼬부라진 게 있어요. 이거는 방금 했던 편집 작업이나 작업을 되돌리기 한번 되돌리기 버튼 여기는 몇 번 막 누르다 보면 잘못해서 너무 많이 되돌려 졌으면 이 버튼 다시 작업하는 거 리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되돌리기 앞돌리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는 내보내기 할 때 쓰는 거니까 이거만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이걸 누르면 지금 프로젝트에서 나가는 버튼이에요. 완전 프로그램을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X를 누르면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럼 여기 생겼죠? 프로젝트 하나가 우리 방금 했던 거 불러왔던 거 그래서 이거 다시 이 프로젝트 이거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거 누른다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우려면 따로 리스트에서 지워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나가는 거 아니고 프로젝트에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아셨을 거예요.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 더 있으면 더 나오고 없으면 요즈행세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나가기 되돌리 아 아마 나가기 하면 되돌리기가 안 될 거예요. 되돌리기는 프로젝트 안에서 하는 거니까 요거는 해보면 되는데 한번 지워볼게요. 요거를 삭제한 다음에 나갔다가 그러면 이게 저장이 자동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돌리기 버튼이 비활성화 돼 있죠. 그러니까 나가면 저장이 되면서 나가기 때문에 되돌리기를 해도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타임라인으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아까 영상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뺐죠? 영상을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 근데 앞에 어떻게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영상을 원래 추가하는 버튼이 있어요. 아까는 그냥 빨리 해주려고 얘가 편하게 영상을 추가하는 장면으로 넘어갔다가 단계로 넘어갔다가 여기로 넘어갔지만 원래는 요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요기 플러스 버튼 타임라인에 요기 트랙 안에 있는 버튼이죠. 요걸 누르면 영상이나 이런 소스를 다시 추가하는 요 아까 익숙한 화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아까 빠졌던 게 뭔지 까먹었는데 요거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뒤쪽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영상을 추가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컷을 자르기 전에 컷을 자리면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돼요. 이게 보니까 약간 뒤죽박죽이다. 내가 보니까 꽃이 먼저 나왔다. 사람이 나왔다. 갑자기 이게 나왔다가 이게 나오는데 이게 여행이니까 아침부터 해서 밤으로 끝나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 있으면 요 밤씬 요거를 뒤로 보내면 좋겠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터치니까 꾹 눌러주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해볼게요. 손으로 꾹 요기를 누르면 돼요. 어디를 누르냐면 제가 바꾸고 싶은 요기를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기를 손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되고 그 상태로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면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맨 뒤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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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가 순서가 완료. 아니면 먹는 거를 좀 앞으로 갈까 이렇게 꾹 이렇게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토리의 순서를 제가 재편집하는 거죠.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 지금 대부분 분들이 이거를 PC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폰으로 만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가장 쾌적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텀을 일부로 두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면 빠르거나 말씀을 해주세요. 모든 분의 속도를 다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대략 어느 평균선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순서를 편집할 수 있게 되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컷 자르기 클립 자르기 A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 글자 보면 잘 모르겠죠? 이 부분은 길게 누른 뒤 움직임 해볼게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 앞에부터 해볼게요. 앞에 영상 시작을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냅을 빨리빨리 찍을 때 있어요. 스냅 영상이라고 그러죠. 그냥 빨리빨리 영상을 찍다 보면 셔터를 카메라를 찍었는데 셔터를 레코딩 버튼을 눌렀다가 눌러서 끄잖아요? 눌러서 끄면서 카메라를 내리면서 꺼요.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딱 끊고서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어차피 편집할 건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빨리 찍고 넘어가게 이런 데들 자르고 싶은 거다. 그러면 이 영상이니까 이 영상을 선택을 해줘요. 한번 터치를 해서 이 영상을 꾹 눌러줍니다. 꾹 보다는 한번 딱 눌러줘요.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고 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방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이 안 된 영상 여기 보시면은 그냥 똑같아요. 여기 다 선택이 되면은 양쪽에 핸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렇게 두껍게 표시가 돼요. 하얀색으로 그렇죠? 특히나 앞쪽과 뒤쪽은 두껍게 표시가 되죠. 모양이 좀 다르죠? 이 상태에서 이 두껍게 표시된 데를 살짝 꾹 눌러서 이렇게 뒤로 앞쪽이죠? 앞쪽으로 이렇게 보내요. 짧아졌죠? 앞에서 해볼까요? 꾹 눌러서 쭉 하면 초가 표시돼요. 3점 매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만큼이 잘려져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려져 나갔다. 그래서 아까보다 클립이 작아졌죠. 한번 해보세요. 잘라보세요. 앞뒤를 이게 앞이랑 뒤를 자르는 방법입니다. 다시 내가 잘못 잘랐어 그러면 똑같이 누르고 이렇게 하면 다시 늘어나요. 어디까지? 원본이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잘려진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가려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영상도 보시면 이렇게 흔들린 데가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멀쩡한 데만 나오죠?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진도 빨리 나가시네요. 중유성님 이 다음에 클립 자르기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중간에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니즈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필요성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빠르죠? 자 두 번째 방법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보면 영상 보면 뭐 다른 영상도 상관없어요. 모델이 여기부터 가는 거를 해갖고 여기까지 필요 없는 구간이 굉장히 많죠. 길고 그래서 여기 치마 들어가는 데부터 치마 나오는 데까지만 쓰려고 합니다. 저희 캐나다 촬영할 때 갔던 커플 모델인데 그때는 커플이었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외국이에요. 미국이었나? 미국이었나? 캐나다이었나? 가물가물한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대요. 몸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 찍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이거 찍고 나서 저희가 많이 연결을 시켜줘서 광고도 찍고 막 그랬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만 자르겠어요. 그럼 중간에 여기 잘라야 되겠죠. 그럼 아까처럼 여기를 핸들을 눌러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자 자를 위치에 이렇게 하얀 선을 맞춰놓는 게 좋습니다. 하얀 선 그게 정확하죠. 아까보다 좀 정확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클립을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클립에 관련된 메뉴가 벌써 밑에 나온 거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아무데나 이 빈 곳 검은색이 있는데 여기 있죠. 타이밍에 여기를 아무데나 클릭하면 빠져나와요. 아까 밑에 보시면 편집, 오디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편집을 누르면 여기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 클립을 눌러도 편집으로 이 클립 편집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편집에 대한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 메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 아무데나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이거 처음에 그냥 편하게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되면 헷갈려요. 메뉴가 계속 달라지네 이러면서 이거 들어가면 이 메뉴가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이 다 한글로 다행히 써있으니까 뭘 것 같아요. 자르는 게 이 여러가지 주기 기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처음반보다 가장 많이 쓰는 분할이라는 걸 앞에 놨죠. 분할을 눌러주시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앞에 여기 있죠. 분할 가끔 안드로이드랑 iOS 애플이랑 이름을 다르게 번역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업계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럴 때도 있고 분할 이렇게 생깁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밖에 보셨죠? 되돌리기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클립을 보고 분할을 눌러볼게요. 하얀 선이 있는 하얀 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밖에 그래서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이 아예 잘려서 구분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필요 없죠? 어떻게 하죠? 지워야 되죠? 자 이걸 누르니까 뭐 이거에서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 뭐가 있냐 삭제가 있습니다. 쓰레기통 같은 거 삭제 그럼 얘를 안녕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눌러볼게요. 삭제 삭제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졌죠? 왜냐하면 이게 자동으로 당겨서 붙여져서 그래요. 뒤에다 한 번 잘라볼게요. 여기서 자르기로 했죠? 다시 누르고 분할 누르고 뒤에 거 여기 필요 없으니까 눌러서 삭제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죠. 자 되돌리기 한 번 해볼게요. 다시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자 긴 영상인데 중간중간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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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데 삭제 여기 중간에 삭제 여기 삭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간 이렇게 순간이동한 것 같죠? 이렇게 중간중간 자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앞에 자르기와 뒤에 자르기 두 가지 배운 거의 장단점을 대략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는 굉장히 러프하게 빨리 자를 수 있어요. 그냥 손 터치해서 자르면 되니까 두 번째 거는 그거보다 저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닦아서 자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를 수 있어요. 확대해서 하면 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겠죠?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중간을 긴 영상을 자를 수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 부동산 강의 같은 걸 내가 해보겠다 이런 걸 하면 길이가 길 거예요. 최소한 10분에서 40분 이렇게 되는 영상이면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던가 틀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상은 이게 편리하고 저거는 저게 편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해놓고 처음 것처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게 앞뒤만 자르는 거라면 그리고 이것도 정확히 하려고 하면 이 하얀선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고 핸들을 눌러서 이렇게 가면 이 근처에 딱 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좀 정확히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클립 자르기 A와 B 중간에 자르는 거 중간에 자르고 삭제 이건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죠? 삭제하는 단계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자르는 걸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순서 바꾸는 거 자르는 걸 해봤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컷을 원하는 만큼만 잘라서 순서를 재편집 악마의 편집이라고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됩니다. 편집에 영상의 순서 앞뒤만 바뀌어도 완전 스토리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컨텐츠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스토리 배열을 하는 것들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편집 도구에 대해서 조금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니까 영상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영상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습으로 잠깐 해볼까요? 시간이 지금 앞에 것까지 다듬었으니까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흔들렸죠? 여기도 이렇게 줄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도 하고 있으니까 연습해보실 분들은 연습해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다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그럼 여기 눌러서 이렇게 당기고 여기도 플레이를 이렇게 해보다가 이렇게 됐네? 그럼 여기는 다르게 잘라볼게요. 여기네? 그럼 여기서 누르고 분할 선택 여기 선택이 잘 안되면 확대해서 선택 삭제 여기도 이렇게 보다가 중간에 보니까 초점이 나갔어요. 초점이 나간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써야지. 분할 앞에 부분을 쓰고 뒤에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 삭제 여기도 너무 기네 앞에 좀 자르고 쭉 뒤에 쭉 이렇게 해서 퍼펜집을 할 수 있고요. 순서를 보니까 조금 바꾸고 싶어라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 소리가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효성님? 목소리는 들리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안 들리면 바로 아 아마 뭐가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혹시 안 들리신 분 계시나요? 네트워크 상태랑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이렇게 끊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제가 조용했을 때 딱 들으신 거 아닌가 싶네요. 안 되면 말씀해주세요. 표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메뉴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렇게 밖에 아무데나 클릭해서 나오면 메인 메뉴라고 해야죠? 제일 많이 보이는 큰 메뉴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단에 아마 여러분도 일부만 보일 거예요. 모바일이니까 세로로 보시니까 편집, 오디오, 텍스트, 오버레이,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스티커 배경 이런 식으로 이따가 이거 잠깐씩은 다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클립이나 누르면 그 클립에서 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서요. 여기 보시면 분할 아까 자른 거 했었죠? 속도를 바꾸는 것도 여기 있고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삭제 이렇게 음량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어서 옆에까지 있고 여기도 보시면 프로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있죠? 이거는 새로 생기면서 유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을 유료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하단 편집 도구도 오늘 했으니까 음악 넣는 걸 음악 넣는 거 BGM 추가하기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메인 메뉴 있는데 여기 아무데나 클릭을 여기 한 번 터치를 해주세요. 딱 타임라인상에 아무데나 하면 여기 편집 오디오 텍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편집 화면으로 계속 해썬한 거니까 오디오를 넣어봐야 되겠죠? 배경음악이니까 두 번째 오디오를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디오 오디오를 넣는 방법은 좀 편하게 하려고 몇 가지가 생겼어요.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가 오디오를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편하게 어차피 오디오 여기 들어갈까 여기 오디오 추가라고 생겼어요. 어느 버전부터 생겼더라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를 먼저 클릭해 볼게요. 어차피 이게 메인이니까 메뉴 중에 오디오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뭐 넣을 거야 오디오 하고 그럼 사운드라는 거와 브랜드 음악 저작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사운드 있는 음악 말고 딴 것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녹음 버튼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여기다가 바로 녹음하실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할 때 쓰는 버튼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혼자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녹음을 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자동? 이렇게 녹음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이번에 사운드 물을 먼저 해볼게요. 사운드 BGM이라고 부르는 배경음악이죠. 사운드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볼게요. 못 따라하시면 되는 여기서 여기 아무데나 편집하던 것 중에 타이밍라인에 검은색 있는 부분 아무데나를 터치하면 메인 메뉴로 제일 처음 메뉴로 나와요. 거기 밑에 보시면 사운드 이게 나오죠. 이게 안 눌렀네요. 편집 오디오 이렇게 오디오로 눌릅니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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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릴 거니까 어떤 오디오 눌 거야. 여기 사운드 처음에 있는 거 사운드를 누르면 그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셨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노래 또는 아티스트 검색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브이로그 힙합 써머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추천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프로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겠다 브이로그를 당했다면 추천되는 거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말그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신 MP3 파일이나 아니면 녹음을 따로 해놓으신 거 이런 것들이 영상 음원이 있으면 여기 폴더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 가서 장치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오셔서 하시면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 에 있는 음원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틱톡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가져오는 것 사운드 추출도 가져오는 기능 있는데 지금은 여기 캣 컷 에 있는 것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거니까 맨 위에 있는 거 브이로그 힙합 여기 써있는데 중에 하나 골라볼게요. 저희는 지금은 여행 영상이니까 트래블로 한번 가보고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프로도 있지만 프로 아닌 게 훨씬 많죠. 여기서 누르시면 플레이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플레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오른쪽에 별표가 아니라 바뀌었죠? 태그 마크가 있어요. 이걸 하면 즐겨찾기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또 써야 될 것 같아. 괜찮아서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표성경님 질문 하나 주셨는데 제작된 시퀀스에 담겨있는 음악을 삭제하는 방법이라면 제작된 시퀀스는 캐컷에서 만드신 거예요? 음악을 삭제 원래 들어있는 음악을 음악을 넣으신 거면 그냥 눌러서 똑같이 삭제하실 수는 있어요. 두 개 넣으신 것 같네요. 하나를 눌러서 보시면 아마 삭제하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선택하면 이거 좀 이따 해볼게요. 어차피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디 들어가는지 위치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하얀색 표시선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뭔가를 하는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나는 여기서부터 음악을 넣겠다라고 얘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음악이 여기 들어가 있죠. 플레이 해보려고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은 음악이 없다가 지금 점점 음악 구간으로 가죠. 음악이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처음부터 누르면 하얀색 선을 처음에 위치하고서 음악을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에 놓고 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잘못해서 지워야 되겠다 하시면 누르시면 밑에 삭제 버튼이 이렇게 생겨요. 표승객님도 아마 지우려는 음악을 누르시면 밑에 메뉴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빠졌다가 음악을 이렇게 누르면 근데 그렇게 지워도 되냐면 이건 지울 필요는 없죠. 이동을 하면 되죠. 저희가 아까 이동 어떻게 했었냐면 클립을 꾹 눌렀어요. 얘를 꾹 누르면 이렇게 돼요. 약간 음영처럼 돼요. 보이시나요? 흐려지죠? 흐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밀면 돼요.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건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당겨뒀습니다. 안 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김유성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원래 있던 영상 있던 소리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분해서 지우지 못하고 싹 지웁니다. 싹 지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해볼게요. 제가 혹시 안 한번 질문 해주세요. 오디오 쪽 갈 때 한번 해볼게요. 지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보통 보면 편집하다 보면 영상이 길거나 배경음악이 길거나 둘 중에 하나인게 대부분일거에요. 딱 맞을 때도 가끔 있지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음원이 한 2-3분 되는데 우리가 한 영상은 샘플이기 때문에 한 30초 길어야 나올거에요.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음원을 잘라보겠습니다. 정경훈님 질문도 답변 드릴게요. 바로 음악은 이렇게 긴데 이걸 잘라보겠습니다. 자르는 방법은 아까 분명 우리가 했어요. 똑같아요. 음악이라고 완전 다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핸들이 나오죠? 그냥 쭉 해서 끝에 맞추셔도 돼요. 음악은 중간에 자를게 아니니까 이게 더 간편하겠죠? 되돌리기 해볼게요. 아니면 여기 제가 원하는 끝부분에 가서 얘를 누르고 뭐가 있었죠? 두번째 자르기 분할이 있었죠? 분할 영상이랑 똑같습니다. 분할 분할 이거 분할을 누르면 이렇게 앞뒤 음원이 잘립니다. 뒤를 선택하시고 삭제 누르시면 이렇게 똑같아요. 방법이랑 첫번째 방법이랑 음악을 갖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안 잘렸네요. 이 정도인가요? 지금은 아마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김유성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있던 영상 있는 소리를 보통 현장에서 촬영된 음악 오디오 보이잖아요. 현장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나오니까 그러신데 그거를 없애려고 그러면 선택을 해보시면 볼륨이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기 밑에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밑에 나오죠? 밑에 보면 볼륨이라는 메뉴가 스크롤해 보면 있을 겁니다. 여기 볼륨 여러분들은 아마 스마트폰이니까 이 정도만 보이실 거고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시는 메뉴가 더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볼륨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누르고 볼륨을 누르면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들어보면서 음량 조절을 이렇게 0으로 넣어주면 아예 소리가 삭제가 되죠. 소리가 삭제가 되면 여기 표시가 나오죠? 소리가 아예 삭제된 걸로 이렇게 삭제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원래대로 해볼게요. 다 없애고 싶어 여기 그런 경우 다 없애고 싶어 일일이 하기 귀찮은데 그럼 여기 오른쪽 왼쪽에 이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클립 오디오 음소고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오리지널 사운드가 음소고 됨이라고 그러고서 여기 음소고 표시가 이렇게 나와요. 한꺼번에 이 트랙이라고 그러죠? 이 줄에 있는 애들이 다 한꺼번에 임소고가 됩니다. 그럼 현장은 같은 거를 한 번에 다 안 쓰겠다. 지금처럼 그럼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다시 누르면 살아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보시면 한 분만 궁금해 하시는 경우보다는 한 분이 궁금해지면 다른 분이 비슷하게 궁금해 하세요. 다 질문을 주시면 다 도움이 됩니다. 한 장면만 연속으로 쓸 수 있나? 이거는 반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볼게요. 반복해서 계속 붙이면 되겠죠? 복다가 어디 있나 복제 뒤에 있네요. 이게 메뉴를 가다보면 누르면 복제라고 있습니다. 복제 위치 좀 뒤쪽에 있네요. 복제를 해볼게요. 복제 이렇게 붙죠? 또 붙죠? 생각보다 간단히 되네요. 그럼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한 거 보면 다 비슷해요. 클립에서 관련된 거니까 영상 클립을 선택하면 밑에 하단에 많은 메뉴 중에 거의 다 있는데 사실 이게 뭐가 여기 있는지 어떤 것들이 되는지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못 쓰시는 건데 지금처럼 아 뭐가 됐었어라고만 아시면 보시면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이름 보면 이제 알 수 있으시니까 복제 이런 거는 복사가 되는 거구나 오디오 오디오라고 볼륨이라고 볼륨이라고 볼륨하면 볼륨을 클립마다 조절할 수가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전체의 현장음을 다 안 들어오게 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여기 있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경마까지 필요 없는 거 지울게 약간 밀려놓은 거 삭제 삭제 배경마까지 우선은 넣어봤고요. 효과는 중간 넣어볼게요. 지금 뭐 효과가 별로 없긴 한데 아 이거요 박태국 님 질문 주신 거 페이드 아웃 효과도 이따 좀 해볼게요. 이게 페이드 아웃이 다른 데 있더라고요. 효과를 한번 먼저 이렇게 아까 메뉴 중에 밖으로 나오면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오디오잖아요. 오디오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거 오디오 편집이니까 왼쪽 아래 오디오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번째 사운드 에펙스라고 있습니다. 사운드 에펙스 사운드 에펙스 들어가면 인기 전환 공포 기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약간 직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싸움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악기 기계 게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BGM은 여기 음악 넣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땡 이런 소리래요. 한글로 돼 있는 것도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 트랙 여기가 비디오 트랙 V 표시해 볼게요. 얘는 배경음악이니까 오디오니까 오디오 1번이라고 표시할게요. 여기도 트랙이 따로 생기죠. 오디오 2번 이런 식으로 쫙쫙 층층이 나뉘어서 서로 다른 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를 트랙이라고 불러요.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보통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겹겹이 쌓아 나가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막도 그렇고 이런 방식이 보통 영상 편집에 쓰이는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쓰이냐면 합쳐지지 않고 이거를 언제나 편집해서 제가 클릭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위에도 꼭 눌러서 효과음을 여기다가 효과음을 눌을까 여기다가 눌을까 이렇게 쉽게 편집을 이동을 할 수가 있죠. 효과를 한 번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 몇 개 한 번 넣어보세요. based on 약속 闹 그 다음에는 딴 걸 한번 볼게요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브랜드 음악은 뭐냐면 저 잘 안 쓰는 건데 이거는 저도 이게 저번에도 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다른 것들을 받아서 쓰는 것 같거든요 브랜드 음악은 어차피 그렇고 저작권은 그냥 써 있는 거라서 그랬고 다른 게 없습니다 추출은 기존에 있는 다른 영상에서 내가 이 음악을 써보고 싶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가져와서 오디오랑 비디오를 이렇게 분리해 버려요 그리고 비디오를 지워서 오디오를 사용하게 되는데 얘는 그 과정을 단순화 시켜서 추출하면 그냥 오디오만 추출해서 여기다 바로 붙여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 오디오는 이거는 이 뒤에 아마 하는 거랑 연관이 돼서 그럴 텐데 이거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대본 같이 쓰시면은 이거를 오디오를 읽어주는 나레이션 기능 AI 나레이션 기능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텍스트 입력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누르면 텍스트 입력이라고 써있죠 뭐라고 쓸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서 이렇게 쓰면 제가 안 들려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음성으로 선택해서 언어를 인식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언니 언니 다음 이렇게 되면 제가 안 들려서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성이 나레이션으로 언니 목소리로 이렇게 텍스트랑 같이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안 들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들리는지 그래서 여기 확대해 보면 여기 밑에 어디가 안나요 여기 들어가 있죠 목소리가 그래서 여기 요거랑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 대본만 쓰면은 여기 자막 텍스트랑 여기 랑이 들어가고 우리가 설정한 목소리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계속 여기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음성이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한국어라고 있으니까 한국어로 가서 6개네요 저번이랑 똑같네요 6개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사실 AI 저희가 시간대에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AI만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AI 나레이션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 심심하시면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무료로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녹음은 누르면 이렇게 바로 버튼을 눌러서 내가 나레이션을 해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9분이니까 대화 내용을 자막으로 쳐서 타이핑을 쳐야 되나요 요거 받아쓰기 기능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요것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쉬시고 12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중간에 남겨주세요 텍스트로 다음은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이 제가 해보니까 짧으세요 온라인도 그래서 그래서 점심시간이니까 가능하면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였네요 질문 몇 개 주셨는데 아까 그것부터 해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박태국 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어요 영상들을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시작할 때랑 끝날 때 거의 비슷하죠 천천히 밝아지면서 영상이 시작하고 끝날 때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끝나고 오디오 같은 경우 음악이 처음에 빵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서서히 나갔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아 영상이 끝나는구나 오디오 이제 음악이 끝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이래서 이거를 페이드 인 점점 밝아지거나 점점 커지는 거를 페이드 인이라고 그러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 거꾸로 내는 거를 이제 페이드 아웃 끝나는 거죠 이제 페이드 아웃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기능이 있고요 이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새 영화는 쿠키라고 그러죠 영화 끝난 다음에 또 영상을 짧게 넣잖아요 이게 뭐 처음에 어떤 이유인지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상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제 크레딧트라 그러죠 크레딧트라 그러죠 사람들 만든 사람들이 제작자 이름들이나 뭐 이런 스탭들 이름들이 다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걸 사람들이 대부분 안 봐요 기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 뭐 자기 이름이 보여주면 좋긴 하죠 그런 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끝에다가 쿠키를 넣는 것들이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쿠키를 넣기 전에 보면 영화가 끝난 분위기니까 점점점점 이제 페이드 아웃 했다가 갑자기 딱 해서 영상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페이드 아웃이라는 게 좀 있는데 자 우선은 영상부터 한번 볼게요 똑같으니까 영상은 어디 있냐면 이거 애니메이션 할 때 해도 되는데 이거 애니메이션 할 때도 보겠지만 이 끝부분의 영상이니까 여기를 눌러 주시고요 이 밑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따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까 애니메이션이 영상이나 뭐 텍스트나 이런 게 들어갈 때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거나 뿅 하고 나타나거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의 효과를 다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애니메이션에도 여기서는 이제 세 종류로 구분을 해요 애니메이션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인 아웃 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 아웃 조합 조합이 옛날이랑 명칭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좀 달라져서 그러는데 조합은 별건 아니고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것 있잖아요 뭐 앞에 이 영상이라고 그러면 이 영상이 시작되는 영상 클립이 시작되는 이 앞부분을 앞부분부터 이렇게 보여주다가 뒷부분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앞부분 들어올 때가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인이에요 인 인이라고 돼있지 인 여기는 아웃 이라고 표기합니다 들어갈 때 애니메이션은 인 애니메이션 나갈 때는 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얘네가 그냥 부르는 거 같아요 캐컷에서 그리고 이 중간에 지속되는 동안에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죠 화면이 뭐 계속 떨린다던가 뭐 어떻게 점점 커진다던가 뭐 이런 효과를 얘는 그냥 조합이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 아마 다른 이름으로 써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이게 OS마다 좀 다르게 써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조합이라고 또 바뀌었습니다 저번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는 예전 이름으로 써있어요 조합 그래서 이 세 가지 애니메이션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인 조합이라고 쓸게요 조합 아웃 이렇게 돼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치가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페이드 아웃이니까 끝나는 부분이니까 아웃이잖아요 아웃 부분 그래서 아웃을 눌러줄게 아웃 중에 아웃 중에도 프로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페이드 아웃이라는 게 아예 써있습니다 페이드 아웃 페이드 아웃 요기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점점 어둡게가 그냥 되버려요 그리고 다 됐으면 요기 요기 오케이 버튼 있고 요기 보시면 뭐 애니메이션 뭐가 있냐면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빨리 싹 되던가 천천히 되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0.5초로 되어 있는데 더 천천히 하면 1초나 아니면 더 길게 뭐 몇 초까지 되냐 효과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건 3.9초까지 되네요 한 1초 정도로 난 하겠다 그럼 1초 해놓고 요기를 오케이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1초 때부터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끝나는 건 좀 길게 되는 게 낫겠죠 그래서 1초나 1초보다 더 길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디오도 똑같은 데 있으면 좋는데 오디오는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디오는 눌러주시면 제 이름 특이하게 지어놨죠 희미하게 라고 지어놨어요 희미하게 이런 거 좀 얘네도 중국 업체인 것 같은데 고치면 좋겠어요 제 거 시야영상공사 또 유튜브 채널 보시면 최근에 중국에서 만든 영상툴 리뷰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잘 만듭니다 예전부터 만들었던 회사라 제가 보기에 필모라라는 데와 모바비라는 두 개의 회사가 좀 크게 있는데 둘 다 쓸만해요 근데 이번에 AI 기능을 엄청 넣어갖고 리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얘도 보면은 직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한국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직역도 아닌 직역을 해놨고 더 헷갈립니다 가끔 자 희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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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볼게요 희미하게 누르면 페이드 인이라고 아예 여기는 돼있죠 페이드 인 아웃 돼있죠 여기 페이드 인 이건 아웃을 눌러야죠 아웃 아웃을 누르면 아구 가리자면 이렇게 모양이 지금 바뀐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여기 끝까지 이렇게 딱 돼있던 게 이렇게 돼있죠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희미하게를 페이드 아웃을 없애고 다시 보면 자 그냥 이렇게 사각졌어요 끝에가 사각졌죠 근데 이거를 다시 희미하게를 눌러서 페이드 아웃을 좀 줄면은 위치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살짝 움직이는 거 가려서 그런데 그러면은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소리가 작은 모양으로 바뀐 거 볼륨이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갈 때도 필요하다 보면 이거 눌러서 희미하게 해서 페이드 인을 조절하시면 들어갈 때도 천천히 되는데 보통 배경음악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용할 때 특정 뭐 일부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기 때문에 앞에는 잘 안 건드는 편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이렇게 중간에 잘랐었다 그러면 페이드 인과 아웃을 여기서 조절해서 하시면 들어갈 때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고 오디오가 나갈 때 천천히 나가게 됩니다 카메라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강의를 딴 데서도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서로 서로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고 자료를 써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가끔 있나봐요 캡쳐를 중간에 참석을 잘 하시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게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 잠깐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드 인 아웃을 했는데 이거는 다 이제 아셨죠 영상을 페이드 인 아웃 하는 페이드 아웃 하는 거라 지금 오디오를 페이드 인 아웃 하는 거 이거 있으니까 그리고 풀성경님이 질문 주신 거 있는데 찍은 영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자막을 다 타이핑처럼 쳐야 되네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쳐야 됐어요 뭐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3년? 4년?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연 녹화하는 게 하나 있어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라고 채널 운영을 했던 게 있는데 거기가 강연자가 오시면 1시간 반 정도 두 분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두 분이 얘기하니까 그 1시간 반이 엄청 얘기가 많고 그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 오셨는데 말이 엄청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를 타이핑으로 다 쳐내는 데가 한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빠듯하게 진짜 너무 힘들죠 그랬는데 그 뒤로는 이제 AI로 되는 것들이 많아서 자동 받아쓰기 기능이 나오면서 많이 편해졌죠 그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를 해보기가 좀 애매한 게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녹음이 아마 안 될 거예요 녹음이 안 되고 샘플이 하나 있는 거 같다가 제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샘플 하나 여기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아마 녹음해 보셔서 혼자서 해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위치는 그냥 캡션에 있는데 가서 생성이라고 그냥 있거든요 캡션의 생성 보시면 다시 텍스트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자동 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따 해보겠습니다 제 것만 보여 드릴게요 샘플은 있으니까 구해서 위치만 한번 보세요 아까 표석님도 질문 주셨으니까 여기 텍스트를 넣을 때 할 건데 텍스트 자동 캡션 여기서 그냥 생성 누르면 제가 녹음된 목소리를 찾아 갖고 그냥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간단하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우선 하고 이따 해볼게요 그리고 카메라 트래킹은 제가 잘 안 하는 이유가 이거 프로 기능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베타일 때는 했었는데 그래서 렌더링이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데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카메라 트래킹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트래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능이 유료 기능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질문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보도록 할게요 보여드리는 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수업이 뭐가 있냐 순서를 맞춰서 나갈게요 하면서 이거 필요한 거를 그때 맞춰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이 텍스트였네요 자 이제 배경음악을 넣었으니까 글자를 좀 써보려고 그래요 글자 화면 부담스러운 문신들은 어 손만 나와도 되는 거 같아요 보통 손만 나와도 된다던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손만 나와도 움직이는 것만 나와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자 텍스트 기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대충 아실 거는 같은데 어이구 제가 효과 놓다가 여기 생겼네요 여기다가 텍스트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가 캐나다 저희가 촬영 갔을 때거든요 그래 캐나다라고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메인 메뉴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 여태 편집이라는 것도 했었고 조금씩 편집 오디오도 했었지 오디오 넣는 거 이거 bgm이랑 효과음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텍스트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나가볼게요 텍스트 나가기 텍스트 이렇게죠 텍스트 누르니까 아까 안녕하세요 제가 넣었던 거 이거 샘플이 있어서 지우겠습니다 헷갈릴까봐 텍스트 누르면 제가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트랙이라고 그랬어요 트랙 몇 번 말씀드렸어요 트랙 들어본 거 같아 이렇게 되시겠지만 트랙이 있는데 이게 모든 트랙을 한꺼번에 다 나타내기는 힘들어요 모바일의 작은 화면이기 때문에 나타낸 데에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메뉴를 누를 때마다 이 메뉴에 해당되는 트랙 같은 게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잖아요 오디오를 편집하고 싶어하면 오디오를 누르시면 오디오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효과음도 있죠 이 효과음 나가고 텍스트 편집하고 싶다면 텍스트를 누르게 되는 거죠 텍스트 텍스트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공간이죠 여기다 누르면 텍스트 뭐가 있냐면 텍스트 추가 스티커 자동 캡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목소리를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텍스트로 오디오로 하는 거 아까 잠깐 해봤죠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추가 왼쪽에 걸 해볼게요 누르시면 텍스트 그냥 입력이 떠요 그래서 여기 캐나다라고 써볼게요 캐나다 됐죠 폰트를 밑에 선택할 수 있죠 마네모네 뭐 이런 거 선택을 하고 움직이는 거는 터치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원하는데 여기 있다 움직이고 글자를 크고 줄이고는 여기 어... 제가 표기할게요 여기 여기 이거는 크기를 조절하는 애가 있고요 이걸 눌러서 중간 눌러서 왔다갔다 할 수가 있고요 이동 여기는 그냥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해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거 하고 이거 이거 누르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폰트를 지정하는 거고 하나 만들어 보세요 캐나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다른 거 여러분들 뭐 쓰시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움직일 수가 있죠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나왔는데 나는 다시 편집하고 싶어 캐나다 잘못 쓴 거 같아 그러면 여기 버튼이 다른 게 생겼죠 연필같이 생긴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 다시 수정하는 아까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폰트를 다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아예 좀 더 나가서 글꼴 말고 스타일이라는 거에서 스타일로 가시면 이렇게 아예 만들어진 애들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괜찮네 일일이 디자인 안 해도 얘네가 디자인을 잘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편집효과 뭐 이런 거 있죠 편집효과 눌러보면 뭐냐 하면 뭐 이런 식이에요 요인은 다 프로가 많긴 하지만 이런 것들로 프로 아닌 것들로 하시면 더 디자인들이 돼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자 애니메이션이요 애니메이션 아까 똑같아요 그 기능을 딴 데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그냥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또 반복이라고 나왔네요 하나로 조합하면 좋을머만 똑같습니다 인과 아웃이 있고 반복은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인 아웃 글자가 처음에 쳐질 때 나는 프로 아닌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타이핑처럼 하고 싶어 라고 그러면 이렇게 써지는게 미프 보이죠 아웃은 이렇게 싹 그냥 사사삭 없어지면 좋겠어요 8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딱 캐나다 써지고 사사삭 없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보세요 텍스트 추가 똑같아요 텍스트 입력 방금 전에 했던 게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음식점 이거 케밥이에요 케밥 케밥 이렇게 쓰면 되나요 케밥 어... 비우개 글씨체를 좀 바꿔 볼게요 케밥 크기를 좀 크게 케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케밥 이렇게 하면 매번 똥 해서 그냥 뜨니까 애니메이션 넣고 싶네 그럼 이거 수정 버튼을 눌러서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예쁜 거 없나 케밥 프로가 이렇게 많아졌나 모르겠어요 케밥 똥똥 이게 있네 이렇게 되면 케밥 이렇게 쓰면 플레이하면 케밥 이렇게 되는거죠 식사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렇게 또 이런걸 했네요 자 그리고 이거 각도를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해보는데 손가락이 잘 안돼서 이렇게 터치 두개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은 각도를 비틀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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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잘 안돼서 저도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잡고서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케밥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크기도 조절되니까 케밥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케밥 띵띵 케밥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 여기죠 지금 하얀선 여기까지 가죠 케밥이 좀 더 오래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여기도 케밥 만드는 건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케밥도 길이를 좀 길게 할 수 있죠 이건 아까 자르는 거랑 반대 개념이죠 이걸 선택해서 핸들을 여기 이렇게 길게 누리시면 됩니다 그냥 원하는 데까지 원하는 데까지 이 글자는 원본 영상이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찍은 게 아니고 텍스트니까 우리가 만든 거니까 길이를 이렇게 해서 길게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하시면 플레이하면 이렇게 글자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 붙는 게 효과가 좋겠죠 계속 구독을 시켜서 비용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만들긴 할 것 같아요 좋은 점은 그냥 유료구족자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제가 프로를 한번 썼더니 어떻게 됐냐 하니까 제가 테스트 하면서 썼더니 아까 여기 붙었죠 이렇게 프로가 붙으면 아 내가 뭐 프로기는 하나 썼구나 이거예요 이러면 내보내기 할 때 구독하라고 분명 나올 거예요 아웃을 앞으로 당기는 거요 아 이거 좀 앞에부터 시작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뭐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 요만큼 구간이 인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비속 시간이에요 여기는 아웃이 되게 짧죠 아마 전영태님은 아웃을 좀 더 이렇게 긴 기간으로 하고 싶으신 거 같아요 그쵸? 중간에서요? 중간에서만 아웃이 나올 수는 없죠 이 아웃이라는 게 끝나는 부분이라서 자르고 싶은 거요? 그러면은 중 아 근데 그렇게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편법을 쓰시면 되죠 편법 어떻게 쓸까요? 중간에 아웃으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를 하시고 싶으면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자르시면 되죠 사실 요거를 분할해 볼게요 중간에서 아웃을 하고 싶다 굳이 이렇게 자르시면 앞에 캐나다와 뒤에 캐나다가 있죠 여기다가 수정을 해서 애니메이션 아웃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효과가 좀 확실히 나오는 거 없나 이건가? 아 프로네요 뭔가 제가 프로를 쓴 거 같아요 자 이걸 써 볼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캐나다라고 그러는 게 이렇게 시작되다가 여기서 탁탁 끝났죠? 아웃이 여기 중간에 끝났죠? 그리고 다시 캐나다가 나오는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간에 아웃을 중간에 들어가 잘라서 원하는 데 넣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클립이 하나를 아예 잘라서 분할을 해 버리면 들어가니까 아웃은 기준이 해보셔야 알겠지만 E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웃은 끝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넣고 싶으면 중간에 저처럼 이렇게 자르셔서 하시면 아웃 구간을 여기 중간에 넣으실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아웃으로 하고 보통은 끝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이러면은 이제 원하는 구간에 잘 이렇게 편법을 써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가 프로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누르면은 카메라 움직임 여기가 들어가있나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텍스트 넣는 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를 넣는데 물론 여기 다음에 들어가 또 텍스트를 누르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효과로 여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똑같은 걸로 캐나다 요걸로 해서 계속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효과로 넣고 싶다 이러시면은 요거를 누르셔서 복제를 하시면 돼요 복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계속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제목을 달거나 똑같은 글을 쓰거나 보통 요 밑에 그러죠 자막을 달 때도 원래는 그랬죠 하나 자막을 텍스트랑 폰트랑 다 맞춰놓고 예쁘게 맞춰놓은 거를 다음에도 쓰고 다음에도 쓰고 다음에도 쓴다 그러면은 요거를 복제를 누르시면요 요렇게 복제해서 밑에 복제가 됩니다 바로 지금 밑에 복제했기 때문에 똑같이 겹쳐서 보이기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쭉쭉 해볼게요 요거 갖다가 꾹 누른 다음에 다른 데 원하는 데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여기도 캐나다죠 그럼 요기 눌러서 수정이 있죠 어디 어디 수정이 어디 있냐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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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캐나다라고 써있는 거를 요기서 뭐라고 쓸까요 뭐 카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카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냥 글자만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효과까지도 동일하게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어요 앞에 그쵸 그럼 요기서 이제 길이만 맞게 조절해 주시면 쓰실 수가 있겠죠 똑같이 표준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아까 눌렀더니 여기 나오죠 어디에 썼는지가 지금 안 나와서 카메라 움직임 제가 테스트해 보면서 했던 거라서 그런데 요기 어디서 쓴 거 같아요 프로 요기서 쓴 거 같아요 요기 지금 카메라 움직임 트래킹이 들어가서 찾기가 더 힘들게 돼 있네요 지우기도 힘든 거 같아요 잘못 쓰면 우선은 저는 계속 써 봐야 되니까 보여 드리려면 이렇게 해서 텍스트는 요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텍스트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눌러보시면 스타일 아까처럼 편집효과 애니메이션 말풍선 말풍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요런 것도 있고요 사전 설정은 아마 제가 쓴 거를 설정을 이렇게 저장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요렇게 사전 설정에 저장해서 쓰시면 될 거 같아요 우선은 요런 식으로 돼서 쓰실 수 있는 게 있고요 프로 버전은 유료로 들어가는 거니까 꼭 빼고 우선은 사용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뭘 넣을 거냐면 스티커 기능이 있었죠 방금 스티커 요기 자 어디 있냐면 텍스트에 있는 거예요 텍스트에 아까 텍스트 추가를 했는데 여기 두 번째가 스티커죠 스티커는 뭐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아무거나 넣어 볼게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로 제가 필요한 거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가네 이거는 동그라미가 길이를 길게 하니까 길이를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해갖고 효과마다 좀 다른 거 같아요 한 번만 딱 동그라미 칠려면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케밥에 뭐 스티커를 넣고 싶다 스티커 아닌 거를 다 프로만 나오는 거예요 프로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음식 이거 해 볼게요 한번 이거를 끄기를 해서 이렇게 오케이 눌러놓으면 모션 스티커죠 움직임이 이렇게 이건 그냥 스티커네요 모션이 아니고 스티커마다 좀 다른 거 같아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게 좀 심심하면 여기다가도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겠죠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뭐 할 수 있는지 밑에 나와요 그중에 애니메이션이 있겠죠 그럼 애니메이션이 반짝하는 걸 넣을 수도 있고 아 이거 또 써야 되겠어 그럼 복제를 하면 되는 거고 지워야 되겠어 하면 삭제를 하면 되는 거고 아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보고 싶어 하면 미러링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요런 식으로 관련된 메뉴가 밑에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40분의 금액이에요 40분의 식사하실 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텍스트 스티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티커 한번 몇 개 넣어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은 오버레이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긴 한데 이거 이거 연관돼 있고 애니메이션 적용하기 애니메이션 적용하기 지금 했긴 했는데 요걸 한번 하고서 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적용하기 애니메이션 적용하기 자 지금 맨 앞으로 나오면 이거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맨 앞으로 나오면 아까처럼 그냥 오디오랑 이 트랙만 나오고 텍스트 우리가 편집했던 거랑 이걸 어디로 가야 편집할 수 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모바일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대신에 이걸 자세히 보시면 잘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돼 있고 주황색, 노란색으로 돼 있고 이거 보이실 거예요. 선이 가느다란 거. 여기 보이시죠? 주황색. 여기 주황색, 노란색. 여기 노란색만 있죠? 이 가느다란 선이 사실 이렇게 압축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집한 거 그 위치에. 그래서 거기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방금 오디오를 편집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오디오를 누르시면 돼요. 오디오. 오디오가 딱 활성화가 돼요. 오디오. 나가면 이거 오디오 누르면 오디오만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타임라인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 텍스트 했죠? 텍스트를 하면 텍스트가 나와요. 이렇게. 글자를 수정해야 되겠다면 무조건 텍스트 보드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디오는 여기. 텍스트는 여기. 메인 메뉴에서. 그게 나중에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계속 알려드리는 거죠. 텍스트 수정하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면 오디오. 텍스트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여기. 다른 거를 어떻게 누를 수가 없으니까 텍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텍스트랑 텍스트도 이렇게 딱딱 붙이는 거고 스티커도 딱딱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랑 스티커가 같은 모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수정도 텍스트로 가시면 돼요. 자 이거 면이 그러니까 이거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볼게요. 애니메이션 이거 안 들어간 거니까 뭐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그거를 클립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 딱 선택을 해보면 여기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지 안 넣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못 들어가면 아예 나오질 않겠죠.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눌러주시면 여기 똑같이 인과 아웃 반복 이렇게 돼 있어요. 인은 애니메이션 시작 부분. 아웃은 애니메이션의 끝부분. 끝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이니까 회전으로 해 볼게요. 안으로 회전? 뭐 이런 거. 이렇게. 조금 속도를 느리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느리게.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V자가 있죠? V자가 너무 누르기 불편한 데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여튼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눈에. 저도 자꾸 딴 데 누르려고 눈이 헤매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 누르면 이렇게 됐고요. 잘 됐나 한번 볼게요. 플레이 쇼옹 나죠. 어 끝나는 것도 하고 싶어. 다시 애니메이션. 이번엔 아웃. 아 반복해 볼까요. 반복 어떤가. 반복. 뒤뚱뒤뚱. 먹는 것처럼 되니까 뒤뚱뒤뚱. 오케이. 누르면 나와서 뒤뚱뒤뚱뒤뚱뒤뚱뒤뚱뒤뚱 하죠? 좀 길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아 인 여기 아웃은 아니 반복은 이렇게 돼 있네요. 중간 지점에 있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네요. 동그라미 쭉 이렇게 이렇게 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되면 이제 이 까만 화면 있죠? 타임라인의 빈 공간 이런데 이런데 아무데나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아 이건 안 나오네. 이쪽에서 안 나오네. 원래 이거 나오면 나와요. 이 스위치라고 그래야 돼. 이 버튼 버튼 누르면 원래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메인 타임라인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해커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툴이기 때문에 화면이 지극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도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에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를 할 수 있게 만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스티커 텍스트라기에는 텍스트 타임라인으로 가면 되고 오디오라기에는 오디오 타임라인으로 가면 되고요. 편집은 어차피 누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적용하기를 압스팅은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오버레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이거는 식사하시고 나서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거 말고 그럼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어디가 좋냐 자 뭐 아무 영상에 상관없는데 이 영상에서 보면 촬영할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다 들어오게 촬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음 이거보다 여기 왼쪽에 세 명이 있죠. 이 세 명이 서로 같은 곳을 보는 것 같아서 여기만 카메라로 찍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편집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촬영할 때 카메라를 가져갔는데 카메라가 망원 렌즈 같은 거 없거나 망원으로 촬영을 못해갖고 이렇게 찍은 거 어쩔 수 없이 넓게 근데 나중에 아 여기만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죠. 네 이거를 편집해서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하면 되죠. 자 어떻게 하냐면 영상이 이렇게 있는 데서 영상을 하나 확대할 걸 어차피 이것도 이 영상을 할 거니까 클릭을 해줘요. 선택을 손가락을 터치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잡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뭘 하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 손을 이렇게 확대해주면 돼요.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한번 해보세요. 일단 확대 축소 확대해서 이동 이동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쵸? 간단하죠? 회전도 해볼게요. 회전도 되나? 회전도 돼요. 아까 한 것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악도가 위에 표시되죠? 이렇게 삐딱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하면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렇게 까맣게 나오니까 이거 이거 안 나오게 정도 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네 확대 기능으로 질문 주셨는데 확대 기능으로 카메라 줌하고 효과도 가능하긴 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키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서 좀 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있다가 다 하고 끝날 때 시간이 좀 남으면 헷갈리는 기능입니다. 키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서 뭐 어떤 거냐면 앞에는 확대가 안 됐는데 뒤에 가면 확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 기능을 넣어서 확대 안 될 때에 정보 값을 저장해 두고 확대 됐을 때 정보 값을 저장해 줘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천천히 변화기를 해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를 하다 보면 화질이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확대해 보면 점점 디테일이 깨지는 걸 그냥 확대하는 거니까 촬영할 때 망원렌즈로 확대해서 촬영하는 거는 원본 자체가 확대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촬영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나중에 확대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감수를 하셔야 돼서 너무 많은 확대를 하는 거는 권장하진 않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는 괜찮죠. 사람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기능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사람 얼굴을 확대해서 따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아마 트래킹 기능을 말씀하시는 걸 쓸 수 있어서 이민우선님이 이따 트래킹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렇게요? 이런 거나 보네 이렇게 했다가 얘가 중간에 내 깜짝 놀라 짠 짠 한번 짠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말씀하시나 보네요. 이것도 표성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줌아웃이랑 비슷하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 기능이 키프레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제가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 보이긴 한데 헷갈립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이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 이게 좀 헷갈리실까요? 이게 모바일이라서 이게 위치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거 나중에 오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재밌는 거 할 때가 많아요. 키에컷에서는 단순한 작업이 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따 해볼게요. 원본 영상이요? 뭐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줄여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이게 줄이다 보면 이게 딱 달라붙어요. 가장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되는데 여기 아무 버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딱히 원본 크기 조절 이게 키 크기 조절 메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바로 하시는 거면 되돌리기 기능을 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이 기능 되돌리기 기능을 하시면 이렇게 한 단계씩 돌아가거든요. 제가 했던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다른 작업을 하시면 그 작업도 풀리니까 그게 문제죠. 제가 한번 이거 원본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여기 키 크기 조절에서는 리셋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거 하는 게 없어갖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단계를 돌아가시는 수밖에는 지금 제가 봐서는 그쵸? 너무 많이 돌아가죠? 한참 돌아가니까 이거가 어디 있을 거는 같은데 이가 단순화를 되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메뉴도 그렇고 찾아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하시고 저희 2시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2시 적어도 한 10분이나 5분 전쯤에는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질문 있으면 중간에 그냥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돼요. 식사 맛있고 맛있게 하시고 오세요. 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봤죠? 여기가 5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일찍 끝낼 수 있으면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은 원래 오프라인에서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천천히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다 보이시죠? 지금 캐컷 화면 잘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나 한번 볼게요 오전에 한 거 보면 처음에 프로젝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사하시고 나시면 많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금세 처음에는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드니까 타임라인이랑 공간이 생겼는데 거기다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영상 클립들 영상 클립 소스들을 불러오게 되죠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와서 타임라인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자르는 걸 했어요 스토리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자르기를 했는데 자르기 두 가지 방법이었죠 A랑 B 이 방법 그래서 하나는 클립 양쪽에 핸들이라고 두껍게 생긴 애를 손가락으로 조정해 갖고 길이 앞뒤를 자르는 가리는 이런 방법과 또 하나는 중간을 자를 수 있는 클립 분할이라는 방법을 했었죠 그 다음에 하단에 편집 도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립을 선택하면 그 클립에 맞춰서 해당되는 것들 오디오 오디오 아니면 영상이면 영상 그래서 자르던가 속도를 조절하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해볼 거고요 자 BGM 추가하기에서 배경 오디오를 추가하는 두 가지가 있었죠 오디오가 배경음악과 효과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효과라고 해서 점점점 소리가 작게 하는 거거나 영상이 점점점 어둡게 하는 페이드 아웃 효과나 페이드 뭐 그거죠 오디오에서의 페이드 아웃 효과 이런 것들을 한번 했습니다 장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얘네가 제공이래요 음원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라고 써진 거 말고 하시면은 그걸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작권은 얘네가 자기네 쪽에서 아마 라이센스를 갖고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해도 이게 캐컷 안에서는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유튜브 같은데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효과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화면 전환부터 할 건데 그 전에 뭐 우리가 뭐 했냐면 텍스트를 넣으면서 스티커 텍스트 넣는 거 스티커 넣는 거 이런 거를 했었고요 텍스트도 하나 넣게 되면 그 디자인을 바꿀 수 있었죠 디자인을 바꾸거나 폰트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고 텍스트의 지속 시간이라고 보통 그래요 네 그래서 요 길이를 늘려갖고 얼만큼까지 텍스트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방법이 있었고 요거를 복제를 해갖고 또 하나 복사를 해서 똑같은 효과를 넣은 거를 글자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다가도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었죠 시작 부분 끝 부분 중간 이렇게요 스티커 넣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전환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요거 수업을 오전에 하시면서 궁금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거 이거 좀 아리송하다 라고 생각되는 거 있거나 뭐 이러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요거를 수입을 수업을 하곤 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잠깐 바뀐 거는 아시다시피 예비 임시 공휴일 요런 것들이 생기면서 일정이 처음에 조금 약간 변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좀 불편한 거는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이걸 하시면서 스마트폰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조금 해볼 시간 실습할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를 혹시 가능하면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데 텀을 드리다 보면 이게 게시인 한 20분 가까이가 서로 진도 나가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요거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런 것까지 했었고요 혹시 오전에 했던 것 중에 좀 궁금하신 거 추가로 있으실까요? 네 또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시면 중간중간 질문 또 해주세요 뭐 했던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캐커서 오늘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만 하고 그리고 과제가 아마 주어질 거 같아가지고 가능해 보시면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무료툴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음악이랑 잠시만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연결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네요 됐다 됐다 화면 크기가 키우겠습니다 잠깐 커져라 더 커져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컷 편집을 끝냈고 오디오 넣고 텍스트를 넣은 상태에도 충분히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이 정도만으로도 내 컨텐츠는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완료를 할 수가 있는데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 상태로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X표 왼쪽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 프로젝트 상태로 저장이 된 거는 제가 아무리 스마트폰을 뒤져 봐도 우리가 편집한 영상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편집 과정이 저장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한테 보낼 수도 할 수도 없고 오직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프로젝트 캐컷에 들어가 이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이 아니고 우리는 밖으로 꺼집어서 내보내는 변환을 해줘서 내보내는 동영상으로 변환해 내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렌더링입니다 렌더링 이 렌더링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눌러서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보겠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른쪽 위에 버튼이 있어요 제가 지금 프로라고 붙어서 아마 뭐라고 나올 텐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1080p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해상도 프레임 속도 코드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그저께 말하자면 비트레이트라고 그러는 압축 동영상의 압축 전속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상도를 보시면 여기 우리가 했던 1080p와 4K 모른게 있습니다 1080p는 1920개의 점이랑 세로로 1080개의 점이 있는 Full HD라는 이름의 해상도 사이즈 이름이에요 이 크기로 할 거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영상에서는 중요한 게 뒷 숫자예요 몇 줄이 쌓여 이렇게 이렇게 줄이 몇 줄이 쌓였느냐 결국 이 세로 점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1080p 를 하겠다 키라고 표기를 하니까 이게 FHD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FHD FHD 보통 F 줄여서 F HD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80p 표기를 표기를 지는 마음대로 막 하기 때문에 이 세 개 보통 씁니다 이 사이즈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거보다 4배 큰 4K이거나 아니면 뭐 UHD라고도 불러요 이걸로 할 거냐 근데 우리는 원본 지금 소스가 영상이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굳이 여기로 하는 건 뻥튀기밖에 안 돼요 용량만 쓸데없이 커지기 때문에 원본과 같은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봐야 화질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프레임 속도는 초당 1초당 몇 장의 이미지 정시화상이 들어가서 이게 연속으로 빨리 넘어가냐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원본은 30프레임으로 촬영된 거예요 그래서 30에 맞추시면 돼요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코드 속도는 이거는 화질에 좀 압축률이니까 화질에 좀 관련된다고 보셔서 보통은 그냥 추천해 놓으셔도 되는데요 화질이 더 좋고 싶다라고 그러면 높음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낮음에 안 넣으셔도 돼요 용량을 줄여야 되겠다 난 진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데 300메가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한계가 있으면 낮음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해상도도 낮추고 용량이 자꾸 너무 크면 요기 요렇게 용량이 크면 이렇게 줄이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용량이 상관없으면 요 정도랑 요 추천 정도 이상 프레임 소통 30 요 세 가지에 맞추시면은 보통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내보내기 누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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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렌더링 됩니다 저는 아마 내보내기 누르면 구독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오죠 프리미엄 기능 이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프로를 쓰세요 라는 요런 것들이 저는 나오는데 프로마크 요거 없이 편집을 하셨다면은 아마 바로 렌더링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중간에 렌더링을 알려드린 이유는 사실 요만큼만 편집해도 충분히 영상 컨텐츠를 오전 저희가 한 것만 해도 하나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응용해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기능을 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지문 하나 주셨네요 음악을 영상 길이에 맞춰서 종료되게 하는 법이요 어... 보통은 아까처럼 음악을 자르는 경우 음악을 잘라서 맞추는 거죠 요렇게 하는 방법들이고요 뭐 여기 K컷에는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아마 나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리믹스라는 기능 같은 게 있습니다 요기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프리미어 프로 저희가 할 때는 한번 알려드릴게요 프리미어 프로 어떤 근육이 있냐면 영상이 1분짜리인데 음악이 보통 3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그것처럼 원래는 영상을 잘라서 이렇게 뒤를 다듬어 갖고 마무리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음악을 중간중간 반복되는 마디를 적당히 잘라서 이어붙이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해갖고 어... 맞추는 방법들을 기존에 많이 썼어요 지금도 쓰지만 근데 요새는 음악 사이즈를 1분으로 줄이면 1분에 맞게 재편집이 자동으로 되는 AI 기능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 프리미어 프로에 있는 리믹스 기능이에요 요거 나중에 해보면 잘 사용하실 거예요 요런 기능들이 있는데 아마 그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지금 캐컷에서는 요렇게 잘르고 듀엘을 페이드 아웃 주는 정도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음악에 반복되는 구간을 수동으로 찾아갖고 요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하는 편집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트랜지션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보통 영상 편집 툴에 효과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효과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트랜지션 또 하나는 이펙트 효과죠 한글로 하면 효과 똑같지 않느냐 영어로도 똑같아요 이펙트 여기도 이펙트라서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약간 큰 의미의 포괄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큰 의미 효과 안에 화면을 전환하는 효과와 그냥 일반 효과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화면을 전환하는 효과가 눈에 많이 띄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트랜지션 추가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중요한 건 해보면 알죠 영상을 이렇게 가다보면 영상 중간중간에 뭔 표시가 있는게 보이실거에요 여기 요기도 있고 요기도 있고 요기도 있고 그렇죠 하얀선이 있는데 보시면 요기도 있고 자 요게 트랜지션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요기 영상 앞영상과 뒷영상이 있는데 요 사이에 요렇게 하얀색의 일자로 돼있는 마크라 그러는가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네모난거 일자로 이렇게 된거 이게 요기 있죠 이게 트랜지션 화면 전환 효과를 넣는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 요 마크를 눌러주세요 딱 잘 안 눌렸네 딱 이걸 딱 누르면 요렇게 씁니다 전환 검색이라고 뜨고 위에 밑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효과를 프리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기라고 돼있는게 있고 메뉴보면 프로 이거는 돈 내는 것만 모아놓은거 그리고 오버레이 카메라 빛효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한번 기본에 뭐가있나 한번 볼게요 기본 기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있죠 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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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오버레이 인가요 좀 많이 쓰는거 디졸브 예 예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해볼게요 오버레이에 가면요 디졸브라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디졸브 자 프로 밑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디졸브라고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쓴다 그런게 왜 그러냐면 디졸브 여기 있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효과 중에 하나에요 디졸브 근데 이거는 그냥 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과입니다 디졸브 넓은요 클립이 너무 짧다네요 지금 시도 클립이 짧은데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요렇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부드럽게 안 넘어가는 디졸브 같아요 다른 디졸브 한번 써볼까요 오버레이에 겹치기 페이드 혼합 이렇게 했는데 겹치기 하얀 연기 디졸브 2가 더 맞는 것도 같은데요 요렇게 넣어보면 아 요건 요렇게 쭈글쭈글 하면서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렇게 넣어보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 효과도 보시면 하단에 요렇게 지속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디졸브 효과를 0.1초 짧게 지속하느냐 아니면 1.9초 2초 가까이죠 요렇게 하느냐 그래서 요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기 한번 뭐 이런 호납 그래서 효과를 요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원하는 디졸브 효과를 클릭을 잘 하셔야 돼요 가운데로 딱 클릭해야지 나오니까 이런 이런 효과도 있죠 보통 셔터 효과 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디졸브를 넣는 네 디졸브가 아니라 화면 전환 효과를 넣는 위치입니다 위치는 요 마크 하얀색 네모난 마크 요기 있다가 손으로 터치해서 골라 넣는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 전환 효과는 금방 할 수가 있죠 잘 되시나요? 화면 전환 효과는 다 해보시는 것 같고 보통은 화면 전환 효과를 어 일반적인 영상에서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요새는 좀 뭐 그때마다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요새는 약간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하는 또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음악이 빠른 템포에 샥샥샥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영상 컨셉에 따라서 잘 사용은 하지만 뭐 일반적인 영상에서 너무 많이 쓰면은 눈에 좀 현란하게 너무 많이 써서 예전에는 좀 썼는데 요새는 좀 깔끔하게 그냥 넘어가는 걸 더 쓰니까 기존 효과 없애는 방법이요 자 지금 들어간 거 잠시만요 다시 화면을 바꾸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없애는 게 맨 앞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있어요 없음 없앰은 아니고 없앰 없음이라고 있죠 이거 기존 효과 들어갔어요 이거 누르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없어졌죠 없어져서요 마크가 보면 리본처럼 생긴 건 트랜지션 마크예요 이거 들어갔다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일자 마크 이렇게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기존 효과 넣은 거를 없애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하시고 나니까 슬슬 점점 피곤해지실 거 같아서 더 피곤해지기 전에 살짝 어려운 걸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면은 이제 재밌는 것들 많이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해보셨을 테니까 이번에 오버레이 효과라는 걸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효과는 어 PIP라고도 다른 데서 그래요 피처인 피처에서 그림 안에 그림이 있다라는 거라서 옛날에 뭐 뉴스 요새는 그런 뉴스는 없을 거예요 뉴스 보면은 아나운서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화면이 떠갖고 네모나게 뭐 다음 뉴스는 어떤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이런 것들 화면에 또 화면이 있는 겹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을 PIP라고 부르는데 오버레이 효과라고 여기서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 오버레이 중에 PIP 효과를 추가해 갖고 넣는 겁니다 그래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밑바닥에 있는 A영상과 위에 있는 B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영상 트랙에서 보면 타임라인 이게 B영상 이렇게 A 위에 어부바 어부바 보다는 이렇게 올라타 있는 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가 있는 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방향으로 보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밑에서 위로 얘는 자 볼게요 오버레이를 해 볼게요 우선은 어 어디는 여기 여기 위에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위를 보면서 여자 모델분이 가는데 위에다가 한번 올려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인 메뉴에서 보시면 이제 좀 익숙해지시고 계실 거예요 편집 오디오 우리 다 했죠 텍스트 했죠 그 다음에 오버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 2 3 4 순서대로 일부러 이 메뉴 잘 안 보이시면 여기 타임라인에 빈 공간 아무데나 검은 데에 한번 클릭을 클릭 터치를 해 보시면 메인 메뉴로 나갈 거예요 여기서 오버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메뉴가 아까 말씀드린 PIP 추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PIP 추가 누르면 영상을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음식 영상을 하나 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까지 해 보세요 이렇게 오버레이 버튼을 누르고 PIP 추가를 한 다음에 영상을 하나 클릭합니다 지금 상태처럼 이렇게 나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 오버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오버레이 여기까지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시는 것 같고 해보시는 것 같고 이렇게 오버레이를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오버레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캐컷 같은 경우에는 위엔 영상 있죠 여기 위엔 영상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좀 작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바탕에 여자 모델분이 원래 걸어가던 벽화 영상 여기가 A영상이라고 이렇게 A 그리고 여기 케밥 만드는 게 B영상이에요 자 어디 있냐면 A영상은 여기 있죠 여기 A 타임라인 A 타임라인에 있고 A 트랙 타임라인 중에 얘는 B에 있는 거예요 이제 구조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부터 보이냐면 밑에부터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우리가 눈을 그릴까요 눈 띵띵띵띵띵 쌍꺼풀은 아니고 눈썹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보는데 영상이 불투명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먼저 보이고 B가 먼저 보이고 A가 보이는 거죠 그래 B가 먼저 보이고 뒤에 A가 보이는 거고 B가 우리가 구분하기 좋게 약간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에 쌓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쳐있는 상태면 우리가 얼마든지 터치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던가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가운데 딱 놓고 싶다는 위에 가운데가 딱 붙어요 이것도 스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사이즈 사이즈 좀 더 줄여서 이 위쪽에다 올려 볼게요 그렇게 좀 키울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플레이 되다가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되겠죠 물론 밑에 영상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르고 꾹 눌러서 위치를 조정을 하던가 나오는 위치를 아니면 다른 자르는 효과 있죠 그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영상이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됐죠 뒤에 영상을 지울 수도 있고요 다시 잘못 지었내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놨어요 별거 없죠 이게 오버레이 효과예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합성을 해서 작업하는데 그저께 우리가 촬영 해보시라고 그런 그런 촬영에서도 이런 효과로 쓰게 됩니다 자 오버레이를 넣으면 어떻게 표시 나오냐 메인 타임라인으로 처음으로 넘어가면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줄로 나온다고 그랬죠 줄로 이렇게 줄로 나오는데 오버레이 들어간 것도 줄로 나와요 빨간색으로 아마 표시된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중에 오버레이는 이런 영상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게 물방울 모양인가요 하여튼 거꾸로 된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있고 오버레이를 우리가 편집을 하고 싶어 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 오버레이를 누르면 되겠죠 여기 오버레이 편집 모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오버레이 눌러 들어갔다가 해컷을 처음에 하면 되게 힘든게 아 근데 아까는 오버레이로 편집했는데 아까 텍스트를 편집했는데 다시 편집 모드로 수정하고 싶어 들어가서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럴 땐 오버레이다 그러면 아 오버레이 오버레이 오버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오버레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눌러서 하면 되죠 얘를 누르는 순간 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밑에 쫙 나와요 이렇게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분할도 할 수 있고 뭐 애니메이션도 눌 수 있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엔 뭐 삭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버레이 효과는 우선은 뒤에서도 또 할 테니까 요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좀 궁금한 거 혹시 아리송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오버레이 효과?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스킹 적용하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위질 가위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킹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마스킹이 뭐냐면 여기도 보시면은 어 한 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네 김유성님 이런 것처럼 마스크가 그냥 우리 쓰는 마스크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를 가리기 때문에 가위질 한다라는 거랑 비슷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오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PIP라고 해서 한 장을 얹어놨죠 그럼 요 얹어놓은 거로 우려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할 거냐 얹어놓은 거로 선택해야 되니까 맨 처음 화면부터 가볼게요 요기 기본 화면에서 자 요거 오버레이를 할 거예요 오버레이 오버레이 할 거예요 오버레이를 눌러서 오버레이 모드로 간 다음에 오버레이의 클립 얘를 마스킹 자를 거예요 얘를 누르니까 뭐가 있냐 하고 보고 올게요 한번 뭐가 있나 마스킹으로 돼 있나 이름이 있네요 한번 뒤로 넘겨 보세요 뒤로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 아 이렇게 뒤에 있나봐요 엄청 마스크 네모난 거에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빗금이 이렇게 쳐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스크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 이 마스크는 캐컷에서도 그렇지만 프리미어 같은 데서나 다른 영상 편집들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PIP 오버레이 기능이랑 마스크 기능 요 두 개를 갖고서 이렇게 부분 부분 잘라서 어디 영상에 얹어서 합성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 고급 중급 기능 정도 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중고급 돼야 돼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쓰면 정말 웬만한 고급 기능보다 훨씬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마스크를 눌러볼게요 마스크 마스크를 누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캐컷이니까 모바일 툴 기반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따고 이러는 것들까지는 일부러라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신에 가장 많이 그냥 보편적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원을 해볼게요 원 원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주변에 나옵니다 이거 상하 위아래 키우는 거 해보세요 눌러서 좌우를 키우는 거 이거는 경계선을 어느 만큼까지 흐리게 하느냐 부드럽게 하느냐 이 차이래서 자 가로를 키우고 세로를 키우고 하면 되는데 이 위치가 아 케밥 위치가 아니네 그러면은 가운데를 잡고 가운데를 터치해 갖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케밥 위치로 저는 케밥 위치 이 정도가 맞으려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계선이 흐려지죠 이 정도 흐리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터치하면 터치하네요 이 오른쪽 아래 여기 터치하면 완료가 되니까 완료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듣기만 하셔도 오버레이 효과라는 걸 해서 이미지 위에 영상 위에 영상을 하나 얹었고요 그 위에 얹은 영상을 마스크라는 기능을 위해서 가위로 올려내듯이 저희가 동그랗게 지금 자른 겁니다 동그랗게 자르면서 더불어 그냥 경계선을 약간 부드럽게 해준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위치를 어느 데로나 움직일 수 있고요 다시 마스크를 누르면 뭐 이렇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마스크 한번 볼게요 뭐가 있나 직사각형도 있고 경계를 없애볼게요 하트도 있고요 별도 있고요 미러링은 뭐냐면 미러링 이렇게 한번씩 해보시면 돼요 위아래가 이제 잘리는 거 위아래 자르는 거 가로 이런 것들은 위나 아래가 잘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같은 거를 이용하면 위아래 자르는 분할 화면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없음 하면 없어지는 거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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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재생 중은 안되고 멈추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생은 이렇게 해보고 어? 마스크 수정해야 되겠네 보면서 보고 수정하고 보고 수정하고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움직이는 도중에는 이렇게 아마 안될 것 같아요 위치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보통 이 위치를 정확히 잡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손가락 움직여서 프레임 단위로 아 요정도 아 요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마스크 들어가서 위치를 그냥 보면서 잡으면 되니까 아 요정도 약간 더 이렇게 움직이니까 전체가 이렇게 하실 수는 있죠 어차피 재생 중에 하시려면 굉장히 손이 빠르셔야지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보통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멈춰서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편집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마스크는 한번 해봤고요 고고레이어과랑 마스크 자 뭐 애니메이션 적용이 있어서 필요하시면 마스크에도 애니메이션 적용할 수 있겠죠 어차피 넣고 위에 보시면 밑에 메뉴가 아이고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누르시면 마스크에 오버레이를 누르시면 오버레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마스크 말고도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어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2인에 탁 뜨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딱 하면은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딱 들어오죠 다시 해볼까요 딱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시작 부분, 끝 부분, 중간 부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효과들을 계속 겹쳐서 넣으면서 저희가 원하는 걸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조금 익숙하게 해놓으시면은 캣컷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버레이랑 마스크를 좀 디테일하게 연습으로 해서 잘 쓰시면은 캣컷의 중급 정도, 중상급 정도 편집은 웬만한 거 하실 수 있고요 요거에다가 몇 가지 기능만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쓸 수 있으면은 또 캣컷이나 인스타나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신기한 영상,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좀 재밌는 영상들 합성해서 만든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만들 수 있으세요 대부분이 오버레이랑 마스크랑 어 배경 따는 거랑 그 정도? 한 3, 4가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응용해서 해보시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고요 소가 뒤에 있는 양으로 있네 소가 응, 뒤쪽에 있구나 그럼 필터부터 차곡차곡 하면 되겠네요 지금 할보고 계신 분 계시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필터하고서 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부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해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따가도 조금 못 보신 분들이 있고 하셨다가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매니저님이랑도 얘기를 중간에 한번 통화했었는데 폰 보다가 이거 하다, 폰 보다가 이거 하다 또 보시면 되게 꼼꼼하게 잘 필기해서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렇게 되면 저도 예전에 한번 그랬는데 못 따라가요 이거를 다 적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우선은 하시면서 나중에 복습도 하시고 하시게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제가 다운받아서 제 채널에 우선은 이 안에서 볼 수 있으시게 링크를 비공개로 공개해 놓을 테니까 보시면은 한 달 정도는 오픈해 놓으시면 한 달이 한 2주 지나면 안 오실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여유 있게 오픈해 놓을 테니까요 돌려서 보시고 멈춰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놓쳤는데 아니면 못 적었는데 하고 부담 너무 가지시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캐컷은 무료인데 기본은 무료 프로그램인데 쓸만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놓으시면은 이건 뭐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이거에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상 편집 하나를 하신다는 거는 그래도 주변 분보다는 좀 더 뭐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필터 한번 해결해 필터 이제 대부분 해보셨을 테니까 필터는 뭘 해볼까요 요거 요거 자 요걸로 해볼게요 색깔이 좀 예쁘니까 자 요기 메뉴 중에 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지금 좀 넘어갔어요 편지표과 캡션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거 왜냐면 필터가 금방 끝날 것 같아서 필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요 뒤쪽에 있어요 필터 동그라미 세 개 자 필터 효과를 넣으면 사실 요거를 클릭하지 않아도 필터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기도 필터가 있을 거예요 요걸 선택해도 필터가 있고요 그냥도 필터가 있어요 그냥 필터 같은 경우는 아마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우선은 요 개별 필터를 한번 볼게요 요 영상에만 적용을 시켜 볼게요 영상을 클릭하시면 요기 메뉴 밑에 메뉴를 쭉 보시다 보면 요 동그라미 세 개 처럼 돼 있는 삼원색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필터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쭉 이렇게 떠요 사실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하실 거라 생각되지만 영화 같이 하고 싶다 아니면 레트로하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네요 영화처럼 한 번 이렇게 영화 프로는 좀 지나가고 블루 그레이 그린 오렌지 그린 오렌지로 하니까 요런 느낌이고 블루 그레이 하니까 요렇게 색깔이 바뀌죠 요렇게 바뀝니다 보통 그린 오렌지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엊그저께도 하면서 설명드렸지만 그 잠깐 들으신 거 있을 거예요 블랙 매직 카메라 그거 하면은 틴트 값이라고 바꾸는 게 있어요 한쪽은 그린 색이고 한쪽은 마젠타 색이고 뭐 그런데 보통 이 여기도 영화라고 돼 있잖아요 시네마 톤으로 바꾸는 것 중에 그게 필름이 색이 필름을 해서 영화를 옛날에 만들 때 보통 상영기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명 색의 영향을 덜 받거나 더 받거나 이거를 좀 따져서 하기 때문에 색이 많이 좀 달라요 일반 영상과 그렇게 잡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색이 그린 컬러랑 오렌지 컬러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네마 느낌으로 영화 느낌으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비율도 이렇게 넓게 잡고 프레임도 24프레임도 잡고 색감도 약간 그린 색이랑 오렌지 색을 살짝 강하게 좀 넣으면은 필름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주셔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가 그린 오렌지가 있나봐요 정도값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고요 바다에서 뭐 이런 거 있어서 바다에서 쓰기 좋은 거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음식이면 음식에 맞게 하는 것들 아니면 레트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 영상도 필터 레트로 영화 친구 1970 뭐 이런 것도 있네요 70년대 스타일인가 봐요 아니면 VHS는 옛날 비디오죠 비디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VHS라고 비디오 테이프에 써있죠 비디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플레이해보면 효과가 들어가있어요 지금 올렁올렁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필터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냥 이 메인 메뉴에서 필터를 눌러보면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야경 스타일 이거 해볼게요 BW는 블랙에는 화이트죠 흑백이에요 흑백 흑백으로 해갖고 OK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랑 다르죠 밑에 뭐가 생겼어요 똑같은 필터인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는 개별 영상 클립을 눌러갖고 거기에만 적용을 시킨 거고요 얘는 전체를 적용시키거나 일부 구간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여기서 그냥 처음에서 편집 오디오 여기 있는 데서 필터 메뉴가 여기도 있죠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넣으면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적용할 구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플레이 보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흑백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다 흑백인 거예요 여기 흑백에 필터를 씌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는 영상 하나에 넣은 거고 이건 전체에도 넣을 수 있고 일부분의 이렇게 여러 영상에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글자는 안 되죠 글자는 이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래요 이 영상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적용하니까 흑백이 되어버렸죠 정도값을 조정을 눌러서 정도값을 약하게 하거나 빼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아마 영역을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특정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배경 제거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응용하는 거라서 이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간단히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복제를 해요 지금 배운 거에서도 거의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복제 어디 갔나요 복제 아이고 오버레이로 복제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되돌리기 오버레이에 하나 하는 게 어디 있었죠 아 여기 있다 오버레이 복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로 그냥 올라가 버렸네요 복제해서 오버레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복제 찾기가 조금 해갖고 이걸 오버레이로 이렇게 올려서 앞쪽으로 땡기면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간 거죠 이건 참고해 보세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하늘만 그걸 하시고 싶으니까 여기서 배경 제거를 한번 해보시면 되죠 배경 제거 잘 들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글이라고 그러는데 대충 그리면 비슷한 색이 이렇게 빠질 거예요 배경 제거 오케이 눌러 볼게요 오버레이에 적용되는데 지금 오버레이에 적용돼서 똑같죠 어떤 식이냐면 지금 이걸로 가릴 수가 있나 모르겠네 이 영상만 한번 보면은 살짝 움직여서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뒤엔 영상이 있어서 그렇지만 배경이 제공돼서 여기다가 이거를 흑백으로 만들면 될까요 이렇게 겹쳐서 한쪽을 흑백으로 만들면 되긴 합니다 프로 일상 야경 흑백이 아까 어디 있었죠 제가 영화에 있었나요 야경 있죠 아 이거 거꾸로 됐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늘이 위에 있고 이렇게 돼갖고 이 위에 있는 거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만 하늘색이지 말씀하신 거랑 반대긴 한데 배경을 하늘을 지워갖고 지울 부분을 여길 지워야 되는데 딴 때를 지워갖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앞에 부분에 이거 좀 이따 할 거지만 배경을 지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만 남기고 나머지 하늘을 지운 거고 그래서 여기 하늘은 아마 A 영상이 하늘일 거고요 A 영상 여기 배경 이거 이거 B죠 B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 부분을 지우는 이런 것들 기능이 됩니다 그럼 한쪽을 지워갖고 한쪽에 효과를 주시면은 이렇게 하늘만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하늘만 회색이죠 이런 기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레일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기능 이거 할 거니까 필터 적용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클립의 수평 뭐 이렇게 해서 크기나 이거 하는 건 아까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수평이 안 맞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추가해 볼게요 요거 파라솔 영상 같은 거 녹색 요거입니다 요거 요거 수평이 안 맞게 찍힌 영상이면 샘플에 포함했거든요 요거를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오는데 요게 보시면 수평이 안 맞아요 수평선을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안 맞는 부분도 볼 때 보면 되게 좀 거슬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은근히 이거를 꼭 안 보더라도 뭐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수평을 원래 영상 찍을 때는 맞춰서 촬영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의도된 거 아닌 이상 근데 이제 빨리 촬영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별 건 없고요 영상을 터치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요기서 아까처럼 두 개의 손가락이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기울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도 여기서 되죠 확대 축소도 되고요 이렇게 수평만 맞추다 보면 가장자리가 검은색이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확대를 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게 수평을 맞출 때 아이고 수평을 맞출 때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1도 막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걸 선택하시고 메뉴 중에 기본이라고 돼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기본 이걸 선택하시면 기본이라고 약간 뒤쪽에 있는 중간 정도에 있어요 기본 기본 선택하시면 이렇게 X쪽 Y쪽 확대 회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되게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위치 확대 회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회전을 누르시면 이렇게 1도 단위로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한 마이너스 2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검은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회전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확대를 여기서 살짝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이만큼은 넓게 찍으려고 딱 맞춰놓은 만약에 영상이라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이 안 맞아서 약간 비틀어서 이만큼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촬영 때 수평을 맞추시는 게 이래서 좋긴 합니다 확대를 약간 해준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위치도 이동을 해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기 때문에 터치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디테일하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이란 메뉴에 가면 이렇게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하던가 확대를 한다던가 확대 축소 아니면 회전을 한다던가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재설정 버튼이 있죠 다행히 누르면 이제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회전 다 완료됐으면 오른쪽 아래 V표 누르면 이렇게 체크 표시 누르면 이렇게 수평에 맞게 됩니다 제가 왔다갔다 손으로 들고 찍어서 뒤쪽으로 가면 약간 이쪽이 더 올라가긴 하네요 마이너스 1도 정도만 주면 딱일 것 같아요 잠시 수평을 여기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회색이 되어버렸네요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아까 저희가 이제 여기 필터를 다 씌웠잖아요 회색으로 흑백으로 그래서 필터를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돼있고 이거를 눌러서 삭제를 그냥 해버리시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이거는 크게 그건 아니고 속도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속도 조절 이거는 좀 재밌게 쓸 수 있는데 속도 조절을 위해서 새로운 영상 하나 빼볼게요 새로운 영상보다는 플러스 버튼 여기 있는 걸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속도 조절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여자 모델분이 원래 걸어가거나 이 영상이 속도 조절이 좋은데 이거 짧으니까 여자분 걸어가는 거 이걸로 해 볼게요 요거 요거를 다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모델분 걸어가는 거 요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뒤쪽에 그냥 붙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가져오시고 있으신 것 같아서 자 요걸 누르면은 밑에 보시면은 어디 갔나요 또 속도 너무 앞에 있어서 안 보였네요 분할 옆에 속도 조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선택한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누르시면 일반 곡선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 한 2배속으로 돌려 4배속으로 돌려 그래서 영상 전체 우리가 선택한 영상 하나의 클립을 똑같은 속도로 돌릴 때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5배속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자세히 보세요 여기 영상의 클립기가 길이가 아이고 길이가 길이가 줄어들고 말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속도가 지금 2배속 좀 넘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인데 속도를 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짧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지속 시간이 더 짧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한 10배속으로 하면은 이렇게 영상이 짧아지게 된 게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죠 플레이 다시 속도 조절 만약에 느리게 곱하기 1이라고 돼 있는 거 1곱하기 돼 있는 게 보통 속도죠 이거보다 더 느리게 하면 10배까지 느리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천천히 가긴 해요 문제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1초에 30장이라는 1초에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영상인데 이거를 10배로 늘리니까 1초당 3장밖에 안 움직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대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거를 중간에 딱딱 끊기는 중간에를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는 게 있어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프롬 기능으로 있나봐요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이라고 해서 더 빠른 처리로 한번 해보면 빨리 처리가 되나요 약간 이렇게 중간 프레임을 끼워 놓은 느낌이 들죠 그래도 잔상이 좀 남아서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거 같아요 하여튼 이런 10배속이니까 10배나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반 정도 0.5 정도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합니다 빠르게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느리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느리게 속도를 하려고 그러면 촬영 때 그때 그저께 말씀드렸지 촬영 때 더 프레임을 많이 고소 프레임 촬영이라고 보통 그래요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에서 30프레임보다 더 높게 많이 프레임을 촬영을 해내요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작업할 때 더 자연스러운 영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프리미어 때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전체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일반 기능이고요 여기서 곡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중간에 빨리 갔다가 그래프처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느리게 갔다가 다시 빨리 가고 점프 컷 한번 느리게 갔다가 아직도 느리게 가죠 중간에 빨리 가겠죠 그래프 상으로는 이렇게 점프하는 것처럼 빨리 샥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몽타주는 이렇게 갔다가 천천히 가는 거 갔다가 천천히 가는 거 느리게 갔다가 빨리 가는 거 빨리 안 가네요 빨리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자주 사용하는 속도 효과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다 만들어놨어요 일일이 안 만들어도 되고 사용자 지정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고 사용자 지정을 해서 만드시면 여기 있는 곡선 말고도 비슷하게 하면서 다르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속도도 응용하면 재미있는 영상을 할 수 있고요 속도 유튜브 영상에 다른 거 영상 보시면 광고도 그렇고 이런 거 있죠 가다가 샥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샥 갔다가 그래서 나중에 샘플이나 과제 내는 거 하면 꼭 스무 분 중에 한두 분은 저걸 만드세요 강의하는 강의 장소를 여기서부터 오는 길을 만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이 좀 복잡한지 그래서 이렇게 역에서 나와서 쫙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그냥 하면 되게 지루하죠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거니까 그래서 속도를 높이시는데 그냥 속도를 높이시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구간이 있어요 골목 같은데 이렇게 아 이건 뭐 볼 필요 없어 그럼 골목을 쫙 갔다가 우회전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다시 쫙 간판이 있으면 천천히 갔다가 쫙 이렇게 가는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저희도 예전에 했었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 속도를 빠르게 갔다 천천히 갔다 빠르게 갔다 천천히 갔다 하는 이렇게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피드 램핑이라고 그러는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속도를 이렇게 조절하셔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해보셨을 때까지 손떨림 보정을 한번 볼게요 손떨림 보정은 어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쾌컷은 쾌컷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볼게요 사실 손떨림 보정은 너무 여기 신뢰를 갖고 완벽하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촬영할 때 최대한 원본을 잘 찍는 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손떨림 보정은 소프트웨어로 뒤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손떨림이 있는 샘플은 이 카페 샘플이에요 이거 손 떨림이 많이 있죠 예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걸 가져와서 됐습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돼있고 요 뒷부분은 잘라버릴게요 예 플레이해보면 요렇게 손떨림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손떨림 보정하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얘를 누르고 밑에 메뉴를 찾으면 돼요 손떨림 같은 거가 있나 손떨림 보정은 프로 기능이라서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은 안 해도 되니까 자 요렇게 놨죠 보면 최소한 자르기 추천 가장 안정적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있냐면 가장 안정적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거꾸로 갈게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주변부까지 나오잖아요 커피 커피 원두 하나 둘 셋 세 봉까지 나오잖아요 요거를 안정적으로 하면 이렇게 세 봉이 잘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 손떨림이 이렇게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 나머지 영역을 흔들리는 영역을 다 잘라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은 가장 많이 자르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만큼 보이게 잘랐는데 손떨림 보정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손을 덜 떨고 촬영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그러는 거죠 최소한 자르기가 있고요 최소한 자르기가 있고요 가장 안정적으로 해봐도 제가 봐서는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아까보다는 좀 덜 떨리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이렇게 갑니다 대신에 화면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약간 나눠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데 이런 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강제적으로 많이 흔들린 구간을 잡느냐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눈에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는 게 장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있어서 손 떨림은 가능 안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으면 써야죠 그리고 너무 세게 들어간 거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되는 거 들어가는 걸 해보면 최소한 자르기 효과가 좀 적겠지만 그래도 아까처럼 좀 불편한 모양은 조금 적죠 그래서 이거를 정도값을 저절하시면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 예전에는 프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프로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손떨림 보정을 들어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프로 기능이 아니었거든요 손떨림 보정 그래서 보정이 된 거는 이렇게 보정 표시가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 중에 하나는 키 프레임 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 거의 다 기본적인 거는 끝났어요 그래서 한 초기본부터 중급 정도까지의 기능들은 캐컷에서 거의 다 익히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그것 말고도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냥 봐도 이제는 대략 이름 보면서 해보셔도 될 정도라서 기본적인 구성이랑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실 수 있게 저희가 오전이랑 오후 반 정도를 강의를 한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안 한 거 있죠 편집 효과나 템플릿이나 가로 세로 비율 뭐 이런 것들 몇 개 거의 절반 정도는 안 했는데 이런 거는 만져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잠깐씩만 설명해드려도 나중에 아 이거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음 키프레임을 한번 해볼게요 키프레임 이거는 약간 중상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키프레임 이걸 하시면 합성할 때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자 키프레임 어디를 해보냐면 영상을 하나 다시 꺼내볼게요 제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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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하기 좋은 거 이거 아까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자 이걸 가져왔고요 한번 보세요 여기 그냥 이렇게 촬영된 건데 여기서 점점점점 여기 가운데 하얀 옷 입은 아이 얼굴 쪽으로 확대가 되게 해보겠습니다 키프레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란 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프리미어 때 그때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키프레임 효과가 조금 단순하게 들어가기는 해요 어떤 건지 하면 지금 시작 부분 있죠 여기 여기 부분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 이 영상 그래서 여기는 A 이게 제가 움직이면 B가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우선은 A 여기 시작 부분 그리고 여기 여기 부분은 B라고 그럴게요 타이밍이 A 타이밍과 B 타이밍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A 타이밍에서는 이렇게 전체가 보이고 B 타이밍에서는 이렇게가 보이게 되면 점점점 줌하는 영상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점 쭉 화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A 타이밍에서의 이 화면 크기와 위치 B 타이밍에서의 화면 크기와 위치를 어디다 기록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 기록을 해놓는 점이 키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키 키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딨냐면 이 클립을 선택하면 여기에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 마름모 플러스라고 돼 있죠 마름모 플러스 마름모 이게 키라고 표시예요 보통 키 키라고 영어로 그대로 쓸 것 같은데 키라고 영어로 영상에서 쓰는 게 몇 개가 있어서 이것도 키라고 그럽니다 키 이걸 넣을 겁니다 여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상태죠 이 상태를 저장할 거예요 어떻게 키에다가 이 버튼 지금 알려진 거는 플러스를 누릅니다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고서 바로 해보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대로 가서 이렇게 옮기죠 이 뒤로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이동 확대해서 이동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키를 아까 한 번 눌렀는데 안 눌러도 자동으로 생겨요 키프레임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키가 하나 다이아몬드 같은 마름모가 하나 둘 이렇게 자동으로 생겼어요 어떻게 됐냐 돌려보면 앞에서는 여기였는데 점점 가면서 확대가 돼서 뒤쪽엔 얘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헷갈리세요 그래서 바로 한 번 해보세요 열 번은 해보셔야지 손에 이기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 되게 쉬운데 라고 그러시지만 아 이게 생각보다 헷갈리는 거가 왜 언제 눌러야 되지가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손에 약간 익어야 됩니다 프리미어는 약간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곳에 이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이거 맛보기로 캐컷에서 한 번 사용해 보시면 프리미어에서 쉽게 하실 것 같아요 10그램 한 번 해보시고 아 이거 박정순이 한 번 PC버전이요 잠깐만요 우선은 PC버전 먼저 이거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키프레임 보실 분은 하시고 하실 분은 해보세요 자 되돌리기 해볼게요 쨍쨍쨍 쨍쨍쨍 아구 너무 너무 좋아 자 보실 분들은 보시고 하실 분들은 하세요 똑같은 거 할 겁니다 자 이게 똑같죠 자 영상 클립한 다음에 자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 점점 줌을 확대할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부터 할 거다 이렇게 보다 그럼 여기 하얀색 선이 있는 데서 오른쪽에 키를 눌러줍니다 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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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아니에요 여기 0번 할게요 0번 0번 위치를 하고 1번 잘 안 써지네요 이게 1번 얘를 눌러줘요 키 딱 누르면 키가 생겨요 여기 띵 빨간색으로 그쵸 그 다음에 이쪽 위치 뒤에 아 여기까지 확대를 할 거야 여기서 딱 확대가 끝날 거야 라고 생각되는 데서 여기 파란색으로 이미 돼 있죠 예 확대를 해주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두 번째 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되죠 PC버전은 제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서 PC버전은 잠깐만 시간이 걸리려나 이 영상이 있나 D번 PC버전은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볼게요 위치가 어디 갔나요 똑같은 위치가 없네요 똑같은 위치가 없네요 음 저번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좀 있다가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C버전 자 이거 하면은 점점 작게 되는 거 뭐 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동하는 거 한번 이동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동 이동은 뭐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화면이 있는데 이동하는 걸 해볼게요 여기 여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저게 보이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확대돼서 이렇게 되죠 이거 원래 고정해서 찍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키프레임 넣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넣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보면은 결과물은 자 여기서 이동하는 카메라가 이렇게 옆으로 패닉해야 그러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편집해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죠 단순히 줌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도 같이 알아두면은 오버레이 키프레임 배경 제거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셔도 되게 재밌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한 거를 컷 편집만 아니라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죠 키프레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면 이걸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아 하고서 쉽네 하고 시작하시고 조금 해보다 보면 갑자기 헷갈리시다가 좀 많이 해보면은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순서가 개념이 되는구나 아시면은 좀 쉬우세요 그래서 초반에 이거 몇 번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초반에 아예 알겠네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헷갈립니다 또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게 이게 처음에 딱 이해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해 잘 안 가시면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트래킹 얘기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트래킹 그쵸 제가 채팅창이 초기화돼서 아깝게 안 보이긴 했었는데 트래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래킹 트래킹이라는 건 뭐냐면 어 네 뭐 지금 최준우님이죠 최준우님이 질문 주셨는데 확대해서 편집한 영상을 내보내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뭐 잘려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거 원본이랑 상관없이 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내보내기 할 때는 어 원본은 잘려집니다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편집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려진 영상은 없는 거예요 예 그 상태로 나갑니다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것만 그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해볼게요 뭐 한다고 그러는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트래킹 그쵸 예 트래킹 트래킹 뭐랄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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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써먹네요 트래킹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걸 해볼게요 이 여장분을 이게 트래킹이 생각보다 아주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킹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건지 하면 기본적으로 카메라 트래킹 하면은 피사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물이거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찍고자 하는 목표로 하는 물건이나 사람 뭐 이런 거를 피사체라고 그래요 보통 요거를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가 따라가 우리가 촬영할 때부터 이 사람 따라가야죠 카메라를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도 트래킹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처음에 그냥 고정 촬영을 했는데 이걸 따라가야 되겠다 아니면 무슨 효과가 이 사람만 따라간다 무슨 자전거만 따라간다 차량만 따라간다 이런 걸 다 트래킹이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손님들이 호텔인가 어디에 이렇게 차들이 오는 거예요 숙소인가 어디에 오는 건데 그 차량들 오는 거를 번호판을 다 가려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차량 오는 거는 그냥 쓰고 근데 번호판이 차가 오니까 계속 그렇게 있잖아요 모자이크를 해도 다음 장면에는 모자이크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이크가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렇게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데 얼굴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얼굴을 못 가리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 근데 그게 따라가는 거죠 추적하는 거라고 그래요 추적 그걸 트래킹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여자분을 따라가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자분을 카메라가 따라가는 거라서 카메라 트래킹이라서 선택을 누르면 여기 쭉 넘어가다 보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프로로 돼 있을 거예요 카메라 트래킹이 아 이거 있다 프로 아니네요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트래킹 이 안에가 프로가 있나봐요 기억에 뭐가 있었으니까 영상을 클릭하고 여기로 카메라 트래킹 갈게요 이거는 어디 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어디 세워놓고 스마트폰 같은 거 세워놓고 이렇게 나를 찍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찍었는데 내가 좀 가운데 있거나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처럼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처럼 하면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키프레임이라는 걸 해갖고 카메라를 이동을 나한테 이렇게 수동으로 잡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잡히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수동으로 잡기 힘드니까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카메라 트래킹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 트래킹을 하면 이 전체 화면이 다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트래킹을 누르면 이렇게 뭘 할 건지 움직이는데 이거 지우고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I 움직임이 있고 카메라 트래킹이 있습니다 AI 움직임은 제가 해봤더니 잘 안 돼갖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카메라 트래킹을 할게요 다 프로로 돼 있어서 뭐 좀 그렇긴 한데 여기 뭐 이거 얼굴 몸 이렇게 손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로 하니까 이미 얼굴이 여기 네모나미로 이렇게 얼굴이 인식이 됐죠 이미 얼굴을 기준으로 잡는 거고요 몸을 하면 몸을 이렇게 기준으로 파란색이 지금 마크가 생겼죠 몸을 잡는 거예요 손 하면 지금 손이 이렇게 딛고 있어서 손을 이렇게 크게 잡은 것 같고요 이거는 사용자의 지정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얼굴 잘 잡히다 볼게요 얼굴 트래킹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하고 있죠 트래킹이 잘 안 돼요 얼굴이 작게 나와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다가 마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얼굴은 실패한 느낌이죠 계속 트래킹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레임 여기서 해 볼게요 계속 타겟이 없는 프레킹 얼굴 그래서 이건 얼굴이 작으니까 하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죠 얼굴을 기준으로 이제 자꾸는 잡아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대신에 얼굴을 지금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얼굴 각도 때문에 그 각도에 맞추느냐고 배경이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쓰려고 하면 이 상태로 쓰는 게 아니고 전체를 약간 짤려질 영역을 생각해서 전체를 약간 확대해서 하시면은 좋긴 한데 얼굴은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트래킹을 딴 걸 해보겠습니다 얼굴보다는 몸도 움직이니까 저걸 해볼게요 사용자 지정 이렇게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여자 모델분을 이렇게 해서 좌우랑 이걸 눌러서 이렇게 맞춰줘요 대략 나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애를 추적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트래킹 이 버튼 누르면 따라갑니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중간에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아까는 할 때 됐는데 요인 됐네요 뒤에서 잃어버렸나 봐요 자 플레이도 해보면 자 여성분이 계속 꼭 기준으로 움직이죠 여성분이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가니까 위쪽 부분은 영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상이 이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계속 여성분이 걸어가니까 이렇게 딸려서 걸어가는 거죠 이런 거 할 때는 원래는 요거를 좀 확대를 해놓고 확대를 해놓고 확대를 해놓고 쓰시는 게 좋겠죠 다시 해볼게요 트래킹 카메라 트래킹 사용되시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트래킹하면 중간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됐죠 그러면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따라가는 기능입니다 아까 우리가 키프레임을 넣은 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보면 아까 잠깐 보셨을 수 있는 게 또 안 나오네요 그게 여기가 키프레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수동으로 작업한 키프레임 마름모가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카메라 트래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우리 프리미어에서 여기서는 저거 모자이크 트래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리미어 같은 데서 우리 수업할 때는 뭐 할 거냐면 모자이크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얼굴 따라다니고 이러는 트래킹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이는 트래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거는 프로 기능이긴 한데 어차피 렌더링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게 보면 AI 움직임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다 프로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해봤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크기 조절 동적 이러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게 컨텐츠 영상 소스마다 좀 다르거든요 잘 되는 게 있고 이런 추적하는 거는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되게 촬영이 된 거거나 되게 애매하게 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카메라 트래킹 AI 움직임 크기 흔들림 흔들림이 많은 영상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동적 이런 건 자동으로 분석을 해갖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잘 안 될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뭘 추적해야 될지 모르고 배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 키프레임들이 보이시죠 되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죠 그냥 수동으로 할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뿐인데 이것들이 뭘 지금은 뭘 지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AI가 배경은 복잡하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깔끔한 배경에 사람만 좀 크게 형상이 잘 되게 돼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좀 잘 될 거예요 아까처럼 오버레이 효과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말씀하신 거 있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도록 했으니까 이거는 특정 배경을 없앨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배경을 없애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림을 배경에 어울리는 그림을 하나 불러오고요 이렇게 불러왔죠 그 다음에 오버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버레이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똑같은 거 이거랑 똑같은 그림을 오버레이로 하나 얹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얹는 방법이 오버레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거라서 이거 말고 이렇게 복사해서 올려야 되니까 오버레이 우선은 복사를 해볼게요 복제 이거를 가서 클립해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아까 했던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 왜냐하면 똑같은 걸 올려서 특정 색을 바꾸거나 하는 걸 해보려고 그래요 복제 복제를 누르면 이렇게 뒤에 생기게 되죠 그렇죠 이 생긴 거를 선택하셔서 그대로 여기 보시면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오버레이 오버레이 여기 있죠 오버레이 오버레이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다른 트랙에 들어갑니다 다른 트랙 복제 오버레이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똑같으니까 여기 딱 맞춰주시면 돼요 똑같은 영상이 두 개가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갔죠 자 여기서 하늘을 빼보겠다 하늘 자 이거 여기서 하늘을 뺄게요 여기 이 영상에서 뭘 지울 거냐 하늘 세게 지울게요 하늘 여기 이 영상 클릭하고 보시면 배경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 제거 뭐 이건 사람 기준으로 쓰는데 사람의 배경을 제거할 수 있고 이건 건물이니까 건물의 배경도 할 수 있어서 배경 제거를 누르면 자동 삭제는 프로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인식해서 아마 해주는 것 같고 사용자 지정 삭제와 크로마키 이렇게 나뉩니다 크로마키는 엊그제 설명드렸듯이 배경에 제가 녹색으로 된 거에다가 배경을 놓으면 특정색 녹색을 설정하면 녹색을 그냥 바로 빼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는 촬영 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촬영 때 신경을 못 쓰는 이런 거 있죠 이 건물 벽 하늘 뒤에 녹색을 제가 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삭제를 눌러줍니다 자동 이렇게 자동 삭제도 있는데 지정 삭제가 좀 디테일하니까 이거 해서 보시면 브러쉬 크기랑 브러쉬 이렇게 있는데요 빨리 지우기인데 이건 프로니까 저는 브러쉬로 수동으로 지우는 걸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 브러쉬 선택한 워튼은 붓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데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요만큼만 돼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우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대충 했더니 지우지 않나 모르겠네요 아 이렇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빼볼게요 한번 아 너무 다 지워졌네요 이게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라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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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떼서 해보겠습니다 구분이 가게 배경제가 됐고 사용자 지정 삭제 브러쉬부터 해볼게요 오려내기 적응자 브러쉬 그래서 지울 때를 대략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렇게 브러쉬는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요 다시 사용자 지지 않았을 때 지우기 그냥 지우기에서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같은 색이 지워지거든요 원래 여기서는 그렇게 안 지워지네요 지은 재설정 그러면은 여기서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해갖고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지우셔야 되고요 지형 삭제는 아마 디테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하늘 같은 경우에 제가 대략 지웠더니 지워졌거든요 대충 지우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움직이긴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애매하네요 배경 제거 소마키가 확실히 좋긴 한 것 같은데 퀵 브러쉬 빨리 지우기 지우기는 아마 이렇게 해갖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워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디테일하게까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아 저거군요 제가 깔려갖고 브러쉬랑 지우기였네요 생각해 보니까 브러쉬는 이거고 브러쉬를 지우는 거였어요 제가 아까 하다가 깔렸군요 브러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온 구간들을 브러쉬를 지우는 거라서 이렇게 지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거를 좀 할 때 사용이 되는 거라서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는 잘 안 되는 이렇게 해요 하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문제 없이 경계선이 있으니까 되기는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빨리 지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딱 대면 좋은데 자동 삭제를 우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서 제거 배경 제거 이게 지금 배경 제거를 해버리면 자동으로 이게 다 배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회 회는 아니고 제거 자동 제거 자동 제거는 이제 다 배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샘플을 잘못 선택한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밖에 안 되니까 이거 다른 걸로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오는 걸로 만만한 게 이거긴 한데 이건 크로마 키라서 아예 이걸로 해볼게요 여기서 배경 제거 사용자 지정 삭제 여기서 블러시나 이걸 하면 수동으로 아예 되는 거고 여기서 자동 색제를 해서 배경 지우기 하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는 사람으로 인식을 크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사람이 너무 작거나 그러면 아마 안 될 거예요 다 배경으로 인식하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기능이고 이거 뒤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안 뺐네요 복제를 해볼게요 복제 처음부터 해볼게요 복제 이거를 먼저 아까처럼 복제 그 다음에 오브레이 해서 이렇게 얹어서 얘를 온 다음에 자 얘를 눌러서 배경 제거 자동 삭제 제거 제거 됐죠 제거가 됐는데 지금 모르는 건 이렇게 해서 옮겨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배경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배경이 살짝은 나오네요 완전히 안 지워져서 그래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자 이렇게 원래대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배경을 흑백으로 만들겠다 그럼 아까처럼 필터를 써갖고 일상 풍경 눈에 띄는 게 없나 모르겠네요 일상 인정 풍경 배경 영화 백이 어디 갔죠 백이 그냥 넘겼더니 추천 백이 안 보이네요 스타일 아 여기 있다 스타일이 있네요 흑백 흑백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 배경은 흑백이고 인물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영상 여기는 배경 영상 여기는 필터를 흑백 BW 이렇게 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영상을 이렇게 할 때는 얘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복사해 갖고 오버레이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배경 지우기를 하고 한 거예요 지금 상태는 자동 배경 지우기를 해서 했는데 만약에 까물 같은 것만 있으면 제가 인물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블러쉬 같은 걸 써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손으로 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것은 좀 힘들 수는 있을 거예요 손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자동으로 되는 건 프로 기능으로 넘어와 갖고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좀 간단한 거면 좀 작업하기에는 좀 수월하겠죠 BW는 쓴 거는 블랙 앤 화이트예요 그냥 흑백 제가 흑백이라고 한글로 쓰기 힘들어 갖고 마우스를 해갖고 BW 필터는 블랙 화이트에서 흑백 필터 그냥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구분하기 쉽게 흑백 필터를 그냥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요 한 10분 쉬시고 4시에서 4시 40분쯤 끝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는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촬영해 오신 거 있잖아요 좀 재밌게 만드시는 거 이거를 한번 지금 배운 거 갖다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용하는 거 방법은 초반에 좀 실습을 해보시는 것처럼 한 10분 정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편집됐는지에 대한 거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채팅창에 써놓으신 게 계신 거네 과제 제출이요? 이거는 매니저님이 정리해서 주실 겁니다 어디에 한지 아마 매일이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매니저님이 정리해 주실 테니까 끝나고 아마 정리해 주실 것 같고 이번 시간에 거의 고생하셨어요 오늘 캣컷의 많은 기능은 거의 한 제가 봐서는 절반 이상의 기능은 거의 다 대부분 기본적인 거 중요한 기능을 하셨고 이거 갖고서 여러분들이 해놓으신 거 이런 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실 분들은 주시고 한 10분 정도 4시 한 10분 정도까지는 한번 촬영해 그날 촬영해 놓으신 거 보시고서 한번 편집을 해보세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때 보여드린 거는 이런 영상이었죠? 소리는 지금 안 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건 아니고요 아마 과제는 다른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분에서 몇 분 정도인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영상 있잖아요 이미 촬영해 놓으신 거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저께 돌아다니면서 촬영해 놓으신 샘플들이 있거나 하시면 그거 갖다가 탭컷으로 편집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배운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힘들다 그러셔도 컷은 잘라서 이렇게 글씨를 넣고 하실 수는 있으니까 음악을 넣거나 이 정도에서 작품을 만드시는 건 아니라 제출하는 연습한 거를 제출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고 좀 더 나가서 아 나는 이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런 거를 자기 컨텐츠를 한번 이번 기회에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갖다가 피드백 시간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아 이거는 진짜 해보니까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점들이 실제로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피드백 시간이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어려운 점 촬영이 어려운 점이나 편집이 어려운 점을 조금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은 본인이 만들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를 해보시는 게 좋고 정 안 되면은 뭐 제가 샘플 드린 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간단하게 편집을 해보셔서 내는 거에 좀 의미를 좀 더 두시는 걸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이거 재밌게 만든 거는 워낙 짧아 갖고 별 그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출하는 포맷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매니저님이 얘기를 한번 정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할 거냐면 이게 오버레이랑 지금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오버레이랑 배경 제거 키프레임을 3개를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능 이 기능을 써서 이거 처음 영상이죠 이거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오다가 탁 아마 이거 말고 딴 거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거 아니면 건물 하셨을 거예요 이게 둘 다 똑같습니다 오버레이, 배경 제거, 키프레임 이 세 가지로 이거를 하신 거예요 이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4시 15분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으니까 질문 딴 거 주실 분들은 남겨주세요 그럼 그거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볼게요 하실 분들은 하시고 다른 거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랑 조금 나중에 연습하시면 이 뒤에 것까지 정도 하시면 이런 거 속도 조절이 좀 더 들어가죠 한 4개 정도의 효과를 보통 갖고 있어요 마스크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아마 파일 단톡방에 공유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 키프레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했던 겁니다 오늘 속도 조절 그런 거 하지만 이런 영상들은 거의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응용을 어느 만큼 좀 많이 다뤄보고 하실 수 있느냐 정도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버레이 내려간 거야 잠깐만요 이거 말씀하신 거죠 오버레이 어디 갔죠 이렇게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 이거 다시 올리는 게 있을까요 이거 있네요 메인 트랙이라고 돼 있네요 메인 트랙 알겠습니다 딱 고기 가렸네요 자 이거 자 이거 오버레이로 하면 이거 오버레이죠 메뉴에 메인 트랙이 있어요 오버레이로 올린 거에서 오버레이 올린 거에서 누르면 쭉 넘기자면 여기 똑같이 생긴 메인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인 트랙 메인 트랙으로 다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저 처음 써봤네요 메인 트랙은 있을 거 같았는데 이름은 메인 트랙이라고 그러네요 편집을 한번 해보시고 4시 15분까지 짧게 그리고 다른 것도 해보시면서 만약에 아 이거 아까 했는데 헷갈린다 뭐 이러시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저도 대부분의 영상을 채컷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되게 새로 생긴 기능이나 아니면은 그거는 프리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프리미어도 새로 생기고 그러면은 편집하시는 감독님들은 모르시거든요 새로 생겼으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있고 그런데 특히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업데이트 되는 게 좀 빠른 편도 있고 그래갖고서 이름이 좀 바뀌는 게 있어갖고 한번 해보시고요 뒤로 밀려나는 거는 키프레임을 사용하시면 돼요 프레임 키프레임으로 점점 축소되는 것처럼 쫙 해서 뒤로 밀어내시면 돼요 그럼 쭉 뒤로 가는 거죠 소성님을 보내주신 건데 단톡방에서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이런 영상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것도 비슷한 방법일 텐데 제가 생각하기엔 필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대신에 그때 배경이랑 분리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 제가 보기에 캐커스로도 될 텐데 이거는 아마 효과일 거예요 효과 그런데 문제는 효과랑 효과 사람이 있는 피사체라고 그러죠 피사체랑 배경을 분리해야 되죠 그래서 배경만 있는 걸 한번 촬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거를 촬영하신 다음에 배경 제거를 누르시는 거죠 배경 제거를 해서 배경을 제거하신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사람 배경 제거를 누려서 여기 얘 따로 얘 따로 구분하는 거죠 사람 따로 사람 A B 따로를 제 생각엔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다가 사람의 A에만 효과를 줘서 쌍에서 나타나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요거 요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긴 한데 사진 있잖아요 사진 영상이 아니네요 사진은 더 간단해요 사진은 어떻게 했냐면 한 장 사진을 찍은 것 같다가 사람과 배경을 분리하고 배경에 구멍이 나잖아요 사람을 분리하면 요기를 배경을 채우기를 해요 생성 채우기라는 AI 기술 같은 게 있거든요 포토샵이나 이런 거 잘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요기를 배경을 메꿔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요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 있죠 사람이 사실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 근데 요거 지운 거죠 그림자는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 효과를 캐컷 같은 데서 효과 있는 거 요렇게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짝이는 거라 캐컷이네요 캐컷 요거 아마 템플릿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면은 이거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초반에 그 말하는 거를 받아쓰기라고 그러죠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여기도 있습니다 프리미어에도 있는데 받아쓰기 기능이라고 보통 그래요 이거 보시면 이게 소리는 안 나는데 대충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리뷰 카메라 마이크 리뷰를 할 때 초반에 가져왔거든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텍스트라는 게 있었죠 아까 텍스트를 누르면은 요렇게 뜨게 되고요 요기 보시면 자동 캡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캡션 아까 안 하고 아까는 텍스트 추가랑 요것만 하고 넘어갔는데 요기 자동 캡션이 있습니다 자동 캡션 네 요 기능이에요 그냥 요거는 별건 없고 자동 캡션 기능만 눌러주시면요 네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죠 그냥 프로라고 돼 있는 거는 그냥 디자인을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로는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들을 제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자인 특정과 선택하면 되고 뭐 템플릿 디자인 디자인 템플릿이 플러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생성만 누르시면요 1회 남음이라고 돼 있네요 아 이거 옛날엔 그냥 됐는데 그래서 이거 생성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된 거 보여드릴게요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거 누르면 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두 가지 마이크를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인식이 되죠 이렇게 뛰어난 발음을 가진 건 아닌데 이런 거 모델명 같은 거 있어요 이게 근데 모델명도 거의 다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제가 얘기할 때 이게 NK400인데 400모델이라고 그랬거든요 400모델을 좀 사용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뭐 웬만한 거는 인식률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주황색 라인이 있어요 주황색 라인은 뭐냐면 자막이에요 자막 여기 자막이 아니니까 이거 보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텍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자 보시면 자신에게 맞는지 이렇게 써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타이밍이 다른 타이밍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눌러서 더 짧게 가던가 길게를 늘려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누르시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수정할 수 있는 거 있어서 글자를 오타를 수정하던가 이런 기능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 누르시면 스타일이라고 그러나 글꼴이 있어서 스타일 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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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cc 기능이었죠 아까 캡션 편집에 cc 기능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막은 다 똑같아요 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때문에 이걸 하나를 바꾸면 다 같이 바뀌게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하나만 딱 바뀌게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디자인이 이거는 cc 기능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걸 눌러서 캡션 편집이라고 된 걸 누르면 이렇게 여기서 바로 타이밍이 나와서 보기가 좀 편하게 돼 있고 여기서 쉽게 편집할 수가 있게 따로 모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막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모드 보시면은 이거는 이중 언어 캡션 이런 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랑 한글을 같이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처럼 대본에서 바로 나레이션을 하려면 이런 거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오르는 거 이거랑 거꾸로죠 이런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캐릭터 이런 것도 새로 생긴 건데 이거는 나중에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AI 캐릭터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자막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거 해볼게요 그거 만드는 거 한번 해보셨으니까 잘 하신 분들 계시고 쉽게 아니면 아리송하다 하신 분이 있는데 똑같은 요걸 갖고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를 열어서 제가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요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추가 자 이렇게 우선은 가져와 볼게요 자 그냥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영상이 이 사람이 찍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쓸 거는 지금 초반에 달려오는 거였죠 달려오는 거 이렇게 이건 아니고 이게 달려오는 거 2번이 먼저 했어요 순서를 바꾸게 2번을 앞으로 달려오는 거 달려와서 어 깜짝 놀라는 거까지 했죠 깜짝 놀라는 거 자 요 상태로 뒤로 쭉 밀려서 갔죠 우리가 보면은 달려오다가 어 이거는 손가락을 튕기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하면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요기 딱 멈춘다 요기서 뭘 쓸 거냐면 우리가 요 정지 장면을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안 했지만 밑에 보시면은 플리즈라고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지문을 주신 분들이 역사소에는 넘어가게 했는데 플리즈라고 그러는 기능이 저 끝에 있죠 플리즈는 뭐냐면 요기서 정지 프레임을 하나 뽑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플리즈를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딱 해서 정지 프레임이 이렇게 뽑혔죠 요 중간에 그럼 플레이해보면 달려보다가 어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이거 다음에 이거 어 이렇게 떨어지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지울게요 삭제 어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조금 너무 기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날아가는 걸로 만들 거예요 뒤로 근데 문제는 배경도 있잖아요 배경 배경 지우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자 배경 지우기 사용자 지정 삭제 요렇게 그리래요 필요한 부분을 자 블러시를 해가지고 블러시를 좀 작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릴 사람을 우선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충만 그려볼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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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안 그려도 돼요 끊어서 그려도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한 번씩 색칠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가까운 데는 얘기가 자동으로 조금 조정되면서 붙긴 해요 이렇게 딱 어 넘어갔어 그럼 지우기를 눌러서 조금 이렇게 지울 수는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됐다 대충 됐죠 오류내기 적용되면 이렇게 됐죠 여기 발이 조금 있어서 지울게요 자 이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요렇게 지워져요 대충 지워서 제가 요렇게만 지웠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돼있죠 근데 문제는 배경이 뒤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오버레이로 올려줍니다 오버레이 올려주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있어서 얘가 치우면 우리가 그 다음 장면 얘 장면 다음엔 이거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3번 장면이에요 그럼 3번 장면을 먼저 써야 되겠죠 이렇게 이동 그러면 얘로 가다가 아! 놀라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얘를 갖다 놓습니다 플레이 자 날라가는 시간 대충 생각해봐 금방 날아가야 되니까 얘를 더 짧게 가져갈게요 얘도 크기를 맞춰야죠 그럼 플레이 보면 요렇게인데 아! 이거죠 아! 하다가 아! 이거죠 우선 앞에부터 편집할게요 이게 뒤로 날라가야 되는 느낌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아까 질문을 했죠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는 거 조금 길긴 한데 짧게 가볼게요 여기부터 해갖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줌 아웃처럼 쭉 줄어들어야 되니까 시간에 따라 줄어드니까 키프레임입니다 이 영상은 공유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제가 따다 쓰는 거라서 한번 촬영해보세요 드리긴 드려볼게요 단속방에 연습해보시게 제가 잘라온 거라서 뭐 남의 거를 촬영할 그게 없어서 자 요렇게 돼있죠 여기 앞을 선택하시고 여기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더하기 요거를 눌러줍니다 딱 그 다음에 요 영상 뒤쪽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오므려갖고 위치를 근데 잘 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요 뒤에 영상이랑 잘 붙게 요정도 되나요 보면서 잡아야 되는데 요정도 더 돼요 더 작게인데 위치도 한 요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대충 잡아볼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기서는 우리가 점프를 떠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쵸 요기도 맞춰야죠 타이밍을 요기랑 요기도 잘 촬영할 때 해야 돼요 이쪽 손을 지금 왼손 이 사람의 왼손을 올렸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요거를 맞춰갖고 요기도 촬영을 하신거죠 요렇게 디테일하게 요렇게 요기 제일 높을 때 요기서 잘라줍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되죠 조금 자연스럽게 됐나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뛰는 모습처럼 했죠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은 뛰어서 다시 반복되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위에 붙인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손을 찍은 거 있죠 손 손을 갖다가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얘도 오버레이를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하기 전에 배경을 한번 지어볼게요 얘도 똑같이 자 시작 부분에서 배경 제거 배경 제거 배경 제거를 두 번이나 쓰죠 사용자 지정 브러쉬 손을 또 색칠해 줄게요 대략만 색칠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울 거 얘가 트래킹해서 따라가니까 반대로 조금 크게 해 봤고 이렇게 된 것 같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됐습니다 오려내기 튀겨내는 타이밍이 있죠 팡 싹 네 이 상태에서 눌러서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오버레이 그리고 얘는 어디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요 타이밍이 잘 안 맞죠 약간 줄여서 이 정도인가요 아직 이 타이밍 맞추는 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비슷하게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탕 샵 착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빨리 점프를 왜 튕겨나가야지 좀 사실감 있는데 여기는 우선 이렇게 편집이 됐습니다 지금 활용한 것은 온 것 배경 제거 오버레이 본가요 한 3단식 기능이었는데 그렇게 아마 사용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톡방이 잠깐만요 단톡방 단톡방 단톡방이 우선은 요거는 어디 있지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레퍼런스 한번 연습으로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직접 촬영해 보신 게 좋은 게 이게 타이밍에 맞춰 편집을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어디가 더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야 되고 이게 좀 잡히기 때문에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실제로 보고서 촬영을 해보시는 게 해보시고 쓰는 게 좋으실 거예요 요거 4개 화일은 제가 쌓아놓은 거라서 공유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죠 예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 이거 놓는 거는 사실 더 심플해요 해보시는데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하나 고민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요 이걸 공유시켜드려도 이게 외국 사람인데 영문권 사람이 아니라서 이 사람이 살짝 올려놓은 튜토리얼 같은 거 봐도 무슨 아라버 같은 게 써있어갖고 잘 모르실 거예요 우선은 그거 제가 알려드린 방법 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실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까 안 하고 넘어갔던 중에 요즘 편집 효과라는 거 있습니다 편집 효과 오버레이 옆에 있는 편집 효과 있는데 요런 것들도 한 번씩 눌러보시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략 아셨을 테니까 편집 효과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한번 어떤 건지만 보면요 편집 효과 누르면 동영상 효과 신체 효과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 신체 효과를 한번 눌러보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프로 기능 같은 것들이 있죠 아니면 아우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있는 샘플이 저 말고 이게 있으니까 이걸 써볼까요 아우라 뭐 이렇게 했는데 신체 효과 모자이크도 있는 얼굴 모자이크부터 해볼게요 자 얼굴 모자이크 되죠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얼굴을 인식해서 아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뭐 헤어 컬러 바꾸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약간 바뀌는데 거기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갈색 톤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거랑 뭐 프로 아닌 거 아우라 아우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요런 식으로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기 뭐 이러네요 간단히 쓰기에는 되게 유용할 것 같죠 그래서 음파 효과를 어디까지 지속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우기 한번 할까요 조용상 효과 보시면 다른 것들 한번 보시면 또 뭐 반짝임 이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배경이랑 이런 것들 어 그런 거 있고 페이드 아웃도 요기 있죠 예 비네트 그래서 주변부를 약간 검게 해서 어 감성적인 영상 요런 데 사용할 때 예 박진수님 어렵죠 이게 타이밍이랑 요거를 잘 디테일하게 잘 맞추는 것들이 있는 거라서 이게 몇 번 해보셔야지 되긴 할 거예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다른 효과들도 이게 착착해서 한번에 딱 떼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는 잘 없습니다 사실 뭐 이런 효과들도 보면은 자동으로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렇지만 원래대로라면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 게 많아요 디테일한 거 한번에 딱 떼는 거는 되게 어설프고 디테일한 거는 또 손이 많이 가고 뭐 그런 거는 같습니다 신체 효과는 아 이건 이건 테스니까 손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죠 이거 프리미어에서 하려고 그러면 손이 더 많이 가요 이거는 간단히 되니까 이렇게 됐지 그리고 다른 것들은 특별히 없고 아 여기 템플릿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영상 중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아까 한번 한 분이 해보신 것 같지만 여기서 쓸만한 게 없나 쓸만한 게 없나요 한번 이거 해볼게요 이거를 보시면 플레이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돼갖고 사진 여러 장이 숫자에다가 다 끼워지는 건가 봐요 이런 템플릿을 내가 사용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일일이 만들기 힘들죠 그럼 사용을 누르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가 이거에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뭘 쓸 거냐고 물어봐요 몇 개가 없어서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길이에 맞는 영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길이에 맞는 것들을 밑에 써있죠 3.4초가 필요한 거예요 3.4초 4.4초 3초 되게 많이 필요해 괜히 한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다 채워나가는 거죠 이게 많아서 안 되네요 전 샘플이 많지 않나요 이렇게 채우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해볼게요 다른 거 사용 여기도 영상 엄청 필요하네요 짧게 들어가는 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친구, 커플 브이로그 이건 너무 단순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선택 중에 elected рафird nom 다음 누르면 순서대로 저희가 정해주면 여기에 맞게 이렇게 템플릿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그대로 교체만 된 거예요 사진만 교체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 중에도 이렇게 그냥 끝나는게 있고요 여기 제가 정확히 찾을 수가 없는데 어느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타임라인에서 저희가 편집할 때 디테일하게 편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것들이 가끔 있어요.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누르면 생성이 돼서 자동으로 되는데 이것도 그렇지가 않네요. 디테일하게 편집할 수 있는 템플릿이 가끔 허용해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교체만 되게 해놓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만든 영상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죠. 템플릿. 지금 작업한 게 이렇게 돼서 중간에 템플릿을 놓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처음에 여기 템플릿이라고 우리가 넘어간 게 있었죠. 여기 아까 봤던 거 여기서 하시면 그냥 템플릿 자체로 편집을 해갖고 따로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커서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다 해보셨던 것들이 있으니까 편집을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하실 거예요. 특히나 템플릿 편집은 대부분의 템플릿이 그냥 나서 사진만 교체하는 거 영상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텍스트만 바꾸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거는 그냥 심심하실 때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템플릿.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누르면 이거는 이제 제가 롱폼 영상이라고 해서 가로로 돼 있는 영상을 지금 계속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슈츠를 촬영하고 슈츠를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폼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어디 있냐면 여기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죠. 가로, 세로, 비율 이거 누르면 아이고 템플릿을 잘못 눌렀네요. 가로, 세로, 비율을 누르면 여기 처음에 있는 틱톡처럼 생긴 게 9대 16이라고 돼 있는 게 우리가 많이 쓰는 쇼폼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프레임이 바뀌게 됩니다. 세로로. 기존에 했던 게 가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가로 영상 같은 걸 확대를 해갖고 일부분만 이렇게 쓰던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가로로 갔다가 세로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폼은 잘 없어요. 가로면 가로로 끝까지 가고 세로면 세로로 갑니다. 대신에 세로 플랫폼에 이렇게 가로 영상이면 가로로 나타나게 됐다가 다시 세로로 딴 영상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라서 이 프레임 크기를 처음에 결정을 하시고 편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가로로 편집했던 게 그냥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 재편집을 적어도 확대 축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쇼폼을 편집하겠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가로 세로 비율을 이거를 눌러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된 부분이라서 특별히 그건 없고 하나만 더하면 만약에 중간에 검은색 영상이나 흰색 영상 배경을 넣고 싶다라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건 이제 더하기 눌러서 라이브러리라는 데 가시면 배경 이렇게 그냥 색종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면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영상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아까 했을 때 여기 더하기 했었죠. 더하기 영상 속도 더하기 여기에 사진 정상 여기가 있는데 이거 말고 이 위에 라이브러리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도서관이죠. 그래. 그린 스크린 배경 여기서도 쓸만한 게 있죠. 이런 것들 구독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흰색 검은색이 있어서 이 색으로 이게 좀 프로네요. 영상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건 영상으로 된 배경도 있고 뭐 이런 거 영상 배경 흰색 배경 그냥 추가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배경이 됩니다. 괄우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오버레이에 갖고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크로마키 같은 배경 제어가 훨씬 쉽죠. 아이폰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카톡 파일 들어가면요. 이게 그래도 이게 아이폰이 뭐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로 받아버리면은 이게 애매한 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잘 찾아지고 어떤 분은 찾아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카톡으로 다운받으시면 그나마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촬영해 놓으신 걸 사용하기 때문에 촬영한 건 갤러리 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샘플을 제가 드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다운받아서 어디에 딱 위치가 된다라는 걸 아시면 그걸 딱 관리하시기 쉬운데 저도 애플 기기를 몇 개 쓰는데 이게 다운받으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지맘대로 가끔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들 때가 많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혹시나 하시면서 이거 캐컷을 계속 좀 사용하고 있는데 잘 안 되거나 그러시면 어차피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도 앞으로 교육 계속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40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네 40분까지로 하고 툴 오늘 배우신 거 아직은 손에 익지 않으실 테니까 예 그래도 무료 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여러분들 촬영한 거 만져보시면서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서너 번 과제 하시면서 만져보셔야지 익숙해지실 거예요. 해보셔서 본인의 것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한 달 정도는 이거 녹화본 공유 드릴 테니까 복습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수업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인공. 다음 주인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